자, 공하겠습니다. 새로운 유저 왔어요. 타이타닉 님이 왔는데 와인이랑 한번 오크대 휴먼 가겠습니다. 와인이가 방송 키자마자 오늘 바로 들어왔네요. 와인이 휴먼, 타이타닉, 오크, 과연 어떤 경기가 기대가 될지 아, 맞다. 아마존이라고요. 잠깐만 제가 워쓰리 부스터 켤게요. 자, 워쓰리 부스터 필수죠. 아, 보아 님 오비룸, 오비룸. 네, 옥저버룸, 오비룸, 오케이. 알겠습니다. 보아 님이 또 한때 또 웨스트 서버 이런데서 활동하셔가지고 영어를 또 소통을 잘 하시죠, 외국인들이랑. 오비룸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자, 경기. 한시 휴먼 와인. 와인 더블 스프링. 그리고 새로운 유저 타이타닉 님, 오크입니다. 이 분은 좀 유심히 한번 볼게요. 처음 오신 분. 자, 와인이 좋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자, 오크 님. 오크는 지금 탓시어 뽑았고요. 그리고 와인이, 아크메이지, 정석이고 일단 안전하게. 스리팜에, 오, 타워를 땡겨 짓어요. 네, 타워를 땡겨 짓고요. 자, 여기는 이제 그런트 빌드. 그리고 투버로우고요. 그리고 파시어 나왔습니다. 자, 이거 혹시 라실 사냥하나요? 라실 사냥을 이 분이 아시려나? 라실 사냥 안하고 그냥 여기부터 사냥합니다. 라실 사냥을 못 하시는 것 같고. 어, 좀 특이합니다. 와인이도. 여기 먼저 사냥을 하네요. 이거 오크가 바로 찌르러 오면은 이거 불리한데, 그냥 바로 여기 사냥합니다. 자, 여기 잡고 2레벨은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2레벨 직전까지 갈 겁니다. 자, 코볼트. 여기 하고 이제 여기 사냥하면은 이제 2레벨 중후방 정도 가죠. 자, 그리고 여기 사냥하는데 왜 멈춰 있죠? 자, 그냥 바로 하면은 예, 라실 사냥은 모르는데. 타이타님도 초보 살짝 이상급이신 것 같네요. 한번 보고 그리고 쿠쿠님이나 레저렉션님 매칭해드립니다. 연계 행위로 오늘은 일부러 초보 국방이라고 해서 신규 유저분들 게임 위주로 해드릴게요. 아, 네. 강요는 아니니까 게임 별로 안하고 싶으면 안하셔도 돼요. 자, 이거 힐링셀 발라야 되고요. 자, 그리고서 3레벨 바로. 빠르게 찍고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자, 3레벨 엄청 빠르죠. 여긴 아직도 2레벨이 안됐는데. 품맨 내기에 워젤 2레브로 이거 오크버로 오면 100% 깨지죠. 예, 오크버로 테러하면은 이거 치명적입니다. 상당히 오크라한테는. 품맨이 그걸 알기 때문에 보통 3레벨 찍고 오면은 오크버로 테러를 보통 많이 옵니다. 오크버로 점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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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 부추까지 산 아크메이징이기 때문에 눈에 빨 피어도 죽을 위험은 별로 없죠 컨트롤 하지 않는 이상 자 지금 버루가 다 터졌죠 지금 오크 치명적이에요 지금 2티어가 됐는데 세컨을 못 뽑죠 지금 이거 버루 완성될 때까지 못 뽑습니다 게다가 2레벨이 되긴 했지만 품맨을 죽여서 지금 유리한 거는 누가 봐도 휴먼이죠 지금 휴먼은 안정적으로 2티어가고 포털 타면서 지금 일꾼이 많은 거 보니까 멀티를 해도 되거든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오크 입장에서는 되게 뼈아프죠 그리고 라찌를 가야 되는데 이분이 라찌를 갈지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 그래도 분노의 견제를 왔는데 지금 뭐 단단하죠 릴리샤나 품맨 한두기 정도는 죽일 수 있지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사냥을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아크메이지는 또 가서 버루 테러 하면 금방이라는 거죠 1회 머젤이 이게 공격력이 엄청 센 거라서 머젤 2마리랑 아크메이지만 때려도 버루는 부셔집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돌아가야 돼요 오크는 답답하죠 버루 테러를 제대로 당했기 때문에 와인이 처음에 3렙 사냥을 빠르게 가져간 게 주요한 이득이 됐습니다 원생텀 와인에도 지금 나무가 엄청 많아요 이거 근데 일부러 이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꾼이 이렇게 많으면 멀티를 가져가던지 아니면 타워링 할꾼으로 일부러 많이 뽑은 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컨나가씨죠 세컨나가씨 자 이거 보세요 워젤 2개로도 이거 금방 부개지거든요 헤비아머이기 때문에 이거 고쳐야 되는데 안고쳐요 굳어집니다 이러면 네 굳어지죠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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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봐 구셔시죠 이거 손해가 너무 커요 이거 유닛도 못 뽑고 답답해 미칠 노릇이죠 진짜 네 상당히 짜증날 겁니다 타이타닉 입장에서 와이니가 신고식을 제대로 보여주네요 타이타닉 님이 초보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게임을 많이 안해보신 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하신 분이 봤고 어찌됐든 간에 오셨으니까 경기를 끝까지 지켜볼게요 자 그러면서 따로 사냥하면서 나가씨는 2레벨 초반 지났고요 자 3레벨을 어쨌든 어거지로 3레벨을 찍었지만 지금 버로우가 너무 급해요 버로우가 지금 나무도 없고 지금 금도 제대로 못 캤고 세컨도 안 나왔고 오크는 너무나 지금 심각합니다 자 그에 비해 휴먼은 너무나 여유있죠 스피드부츠도 지금 나가씨한테 넘겨줬고요 재생 스크롤로 지금 전부 다 피 채우고 있고 나무는 너무 많고요 지금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밀리샤 피전트를 일부러 많이 뽑은 이유는 멀티 아니면 타워링이라고 하는데 역시나 타워링 달리죠 자 몇 개나 달립니까 지금 8개 8개 밀리샤 달리고 있어요 그래도 나무가 500이나 있거든요 나무키는 3개도 충분하고 혹시나 막힐까봐 럼버밀로 가드타워 받겠다는 거죠 이거 자 오크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없습니다 그런트 하나랑 파시 하나랑 도저히 막을 수가 없죠 그냥 눈뜨고 당해야 돼요 세컨드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네요 이 병력을 막을 수가 없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보로 내기를 부랴부랴 짓지만 많이 힘들죠 여덟 마리의 릴리샤가 피전트가 당겨지는 타워는 수리를 예 1.4를 해도 수리가 가능하죠 두 번째도 다 당겨지고요 예 안전하게 왓츠타워를 박지만 이거는 뭐 순삭 부려지고요 품맨 뭐 죽어도 돼요 워젤 계속 소환하고 있고 샤몬이 없기 때문에 디스펠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워젤한테 그냥 당해야 됩니다 자 아크메즈 4레벨이죠 4레벨이면은 또 브릴리언스 오우라가 이 스킬이 찍히죠 그렇다면은 만화 회복 속도가 빨라지죠 쿠리스트나 혹시 소서리스트가 충원이 되면 계속해서 마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안전 안전 눈 뜬 채로 당하는 거죠 내기지에서 타워가 박히는 골을 예 안타깝습니다 버로우 테러의 힘이에요 이게 버로우 테러를 당하면 그는 그냥 눈뜨고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유니스 못 붙거든요 자 곧 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만 타이타닉님 결과는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버로우를 시멘트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만한 나무가 없죠 시멘트 업그레이드 하려면 나무가 175가 됩니다 그래서 3레벨 아크메이지가 정말 세요 워털레멘트 2레벨 2스킬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 GG 신고식 호되게 당했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다음 격리 자 2번 오빵 하구요 와인이 잘 하죠 비매너이긴 하지만 과거에 비매너이긴 했지만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부터 와인이가 착해지는지 매너가 되는지 지켜봐야죠 또 그러면 역시 와인은 와인이다 이거고 아 예 무삭제님 좋죠 언제든지 환영이죠 무삭제님이라고 하면 좋죠 제가 전화를 걸겠습니다 어디 계신가 예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아주시면 돼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무삭제님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새벽 오빵은 무삭제님과 함께 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인이가 물어보네요 음 왜그래 저게 무슨 말이야 한쪽은 레드팀 관점 한쪽은 블루팀 해설 음 뭐 나쁘진 않은데 원한다면 형파 중계 음 근데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더 힘들지 않을까요 무삭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와인이의 말을 아니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저는 가라빈님 목소리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 감사합니다 혹시 목소리 크기는 괜찮나요 그거는 시청자분들이 얘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 혹시 지금 무삭제님 목소리 괜찮으신가요 저는 괜찮죠 당연히 너무 작으면 키우려고 하는데 저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왜냐면은 저한테도 좀 크면은 마이크를 줄이고 저한테도 작으면 마이크를 좀 켜야 되는데 제가 듣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시청자분들이 얘기 없으면 이대로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미스터리님이 목소리 문제 없다네요 네 미스터리님 감사합니다 저희 오빵 방송 키면서 지금 관전하시네요 목소리 좋음 네 고맙습니다 자 전장은 컨실드 힐 1시에 피닉스 카누 붕어님 원대드고요 7시는 렉스 보아님 오크 보아님도 상당히 오래된 올드 유저시죠 테드 만나서 훈련하고 왔습니다 테드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음 테드눈님 엄청나게 잘하는 아마 고수수죠 네 쭈구님도 사운드 밸런스 괜찮다고 합니다 아 레알테드? 아 짭테드? 오 이건 누구시죠 조 조 한자인데 한자 한자 차이니스 차이니스 피플 한자로 된 아이디어여가지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네 네 땡큐 팔로우 아 니하오 라고 해야 되나 니하오 하하하하 자 여기는 이제 대나 여기는 파시어 입니다 블레드마스터 아니고 파시어고 컨실드 힐 컨실드 힐에서 주요 쟁점은 제가 봤을 때 컨실드 힐은 뭐 언데드냐 오크냐 크게 뭐 어디가 유리하다 이런 맵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영웅에 따라서 좀 갈리는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가운데 지역에 빼먹기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쓰레기통이 넘어져가지고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예 잠깐 뭐 만지시는 것 같더라구요 네 일단 렉스보하님께서는 선 파시어 후 꼬챙이로 하는 무난한 빌드시구요 네 네 그리고 네 붕어님께서도 핀드 후 핀드 핀드 핀드이신거죠 테드식 핀드 네 테드식이구요 자 대나 먼저 나왔구요 동시에 나왔죠 네 붕어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게임을 게임을 하시는 걸 하도 많이 봐서 보통 느끼지만 보통은 항상 달려서 견제를 하시는데 이번 오크랑 할 때는 그래도 사냥을 먼저 해주네요 요즘에 파시어를 많이 쓰다보니까 어차피 가봤자 의미가 없어서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빨리 2레벨 찍는 경우를 많이 사용하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원지구라트에 이제 나무가 됐는데 홀업을 안 눌러주시네요 카누님 붕어님 이거 실수인 것 같죠 어 빨리 홀업을 눌러야 되는데 홀업을 안 누르네요 자 홀업 눌렀습니다 네 아 안전하게 그 네르비안타워를 건설하고 하려고 좀 기다렸군요 실수가 없군요 좋은 생각이죠 네 네 자 그래도 붕어님은 점점 실력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좀 더 날카로워진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붕어님께서는 일단 바로 핀들을 뜯지 않고 네 안전하게 지구라트부터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네 네 네 네 처음에는 뭐 파티 교전을 해보는 게 없어서 네 무난하게 흘러가네요 음 그렇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 파시어가 오크도 보통은 사냥 아니면 견제로 가는데 오크 지금 보아님의 파시어는 지금 견제를 취하고 있거든요 네 대나 2렙을 조금이라도 더 방해를 해주겠다 대신에 사냥은 내가 못하는 대신에 그렇죠 어차피 뭐 파시어가 2렙이 되봤자 뭐 크게 큰 도움이 되지는 없고 대나 3렙을 늦게 찍는 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나중에 1렙 코일이 들어가게 되면은 데미지가 1렙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 체력이 적은 헤드워크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치명적이잖아요 네 노어 코일이 이제 콤보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즉사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서 조금 견제를 했다가 옆지역에 사냥을 하고 있는 자 헤드헌터 하나 끊겼고 이런 거는 안 좋아요 따로따로 이렇게 보내는 거 이거 랠리 포인트 설정을 잘못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헤드헌터 저번에 끊긴 거 너무 크죠 예 헤드헌터가 솔직하게 말해서 한 두 세기 정도 만약에 끊긴다 치면은 일단 무조건 주도권은 언데드한테 있어요 잘하는 언데드들은 무조건 헤드헌터를 어떻게 해서든 끊더라구요 코일을 써가면서 자 여기 사냥할 거 알고 자 뒷방을 치러 핀드 끊어줘야 되거든요 핀드 하나 끊기겠는데요 핀드 하나 무조건 끊어준다는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어? 비비기 좋구요 지금 비비기 좋은데 이거는 살아나갈 거 같구요 네 지루는 살아나가구요 자 해골이라도 저거 경치 먹어야죠 자 그러면서 2레벨을 2레벨을 어쨌든 동시에 달성하고 있구요 자 그러면서 2티어 네 이제는 좀 괜찮은 거 같구요 어쨌든 사냥을 방해했기 때문에 대나는 항상 피관리를 잘 해야죠 피를 무조건 깎여있으면 사냥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서 넥스버하님께서는 세컨드 7티를 뽑으시고 네 3티어 가실 거 같은데 네 3티어 바로 눌렀습니다 네 3티어 바로 눌렀습니다 비듬에서 비스터리를 지우셔야죠 네 자 데스나이트가 여기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 빼먹기에도 지금 시도하고 있거든요 언데드에서 자 여기서 템도 중요해요 컨실드위를 눈치고 오 근데 그걸 하려다가 뒤를 칩니다 엄청 잘해 자 해골 보내면서 알았죠 자 어 그러면서 자기가 끊길 수 있어요 네 핀드가 오히려 끊길 수 있습니다 헤드헌터 끊다가 조심해야 돼요 렉스버님께서 아주 잘 빼시네요 빨피 헤드헌터를 잘 빼시고 제가 두 분을 다 상대를 해봐서 아는데 두 분이 실력이 비슷하세요 딱 보니까 딱 맞는 상대인 거 같아요 지금 오히려 우크가 더 좋지 않나 네 아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해야죠 이런 거 이거 괜히 해결한테 끊기면 이거 되게 아깝거든요 이거 지금 봤어요 아 이거 팀이 안 됩니다 자 저것도 경험치 40주 거든요 자 헤드헌터니까 세컨 달에 요새 언데드 정석이죠 네 살았습니다 헤드헌터 자 그러면서 연구소 사냥하고 있네요 붕어님 어 근데 이거 뒤측이 가나요 대나마나 없거든요 다크레임즈 다크레임즈도 피 없어요 지금 좋아요 네 그렇죠 포탈 타는 판단이 좋죠 자 앙금 키고 포탈 타는게 좋은 판단입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지어극은 워크가 먹는 아이템 포모템 나오는데 아 비스트 스크롤 아쉽네요 비스트 스크롤 자 그래서 언데드는 상점 쪽에 바로 사냥 달려주고 있는 모습 자 이게 이제 세컨 칩튼이면 이제 오크가 휴먼이랑 하듯이 칩튼한테 이제 경험치를 몰아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패션은 따로 경제를 하면서 그 개나 3렙에도 중요하지만 다크레임즈어 3렙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래의 회군이 나오느냐 안나오냐가 경제 양탈이 굉장히 크게 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패션은 따로 나가서 사냥만 못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예 사냥 방해 꼭 안해줘도 돼요 그냥 올 자리에다가 길목에다가 그냥 그 망보는 용으로 써도 됩니다 패션을요 그렇죠 그냥 보이기만 해도 그게 굉장히 큰 압박이거든요 그렇죠 심리적으로 되게 부담을 주거든요 패션이 옆에서 깨작깨작거리만 해도 근데 보아님은 아직 그런 플레이를 안하고 계시는 오크도 벌써 3티어가 됐고요 예 자 3티어 둘이 비슷하죠 예 그러면서 지금 세컨 아 서드 리치 헤드헌터 지금 버스커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요 자 비글래 레이더가 없습니다 비틸이 안져요 그래서 공사목 중이네요 지금 헤드헌터 이거 히트맨 씩 따라한 것 같아요 히트맨이 공사목 헤드헌터로 요새 언데도를 많이 상대하더라구요 아 둘리님 어서오세요 자 아이템 빼먹기 아이템 아이템 어 좀 아 나쁘지는 않아요 네 이거 클로그 오프레인 이몰레이션이죠 네 네 이거 같이 먹으면 3레비 파슉은 그래도 좀 빠져줬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좀 빠져주네요 네 그래야 같이 한 번에 먹죠 아이템 뭐 나쁘진 않습니다 뭐 대맛보나 뭐 대일포가 더 좋긴 한데 네 예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뭐 데스나이트만 계속 빨아줘도 데스나이트만 마나 백 빨아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서 언데드 한번 힘주죠 어 근데 오크 진영 가는게 아니고 상점 쪽 아 그 힐샘 쪽에 사냥을 가져갑니다 지금 서드를 뽑아주시니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 그냥 단순히 버서크를 위한 3티어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3티어의 가장 큰 점점은 서드 션을 통해서 순간적인 헥스 그리고 이제 뭐 핀드라든지 하나씩 끊기는 그런 콤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티어의 3티어를 가는건데 예 그 셰연이 안나온다기도 맞습니다 일단 그러면서 봉삼업에 몰빵을 한 비스티얼까지 포기하고 봉삼업으로 간거죠 그러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서드를 좀 서드를 좀 가주는게 좋지 않겠나 싶은데 서드를 안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언제든지 여기 사냥 끝나면 오크 본진 한번 갈 것 같거든요 아이템 아 벤피릭 좀 아쉽네요 벤피릭 오라 렉스보아님께서 실수하셨던 아 지금 버서커 2개가 본진의 짱 밖에 있었는데 아 아 당연히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싸울 것 같죠 자 이제 여기서 무프 하나 사주고요 지금 언데드템은 무프만 샀습니다 타임이 그래비트홀 던지는 타임이다 약간 좀 위험한 타임이네요 지금 어 그렇네요 이거 무조건 지켜야 되죠 오크 입장에서는요 자 인구수 46대 48이에요 조금 인구수 2합 씁니다 자 싸우네요 자 싸우네요 언제되면 꼭 여기서 이길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다래만 3레벨 쓰는다는 생각으로 해도 그렇습니다 오 역시 삼색 공상업 헤드헌터라서 딜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쿵 쿵 어 딜 보세요 야 딜이 어 대나 죽거든요 이러면 대나 죽어요 대나 죽었어요 야 대나 죽었어요 이야 보아님 이거 잡나요 이거 아 공상업 야 이거 세네요 엄청 저도 한번 안해본 전략인데 핀드 녹습니다 예 요새 키트맨이 그 언데드전에서 많이 쓰더라구요 공상업 회원 자 더스트 사주겠죠 지금 네 핀드 네마리가 지금 벌어 타고 있거든요 자 근데 더스트 선정했어요 지금 자 더스트 없죠 야 이거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아 지금 다네가 핀드 살리려고 지금 더스트랑 이미지 퍼션에 포탈까지 아 포탈 샀네요 자 빼야죠 그렇죠 나와야죠 포탈 자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왓츠타워 두기 두개 지으면서 지금 워크 멀티 돌아가구요 네 지금 렉서부하님께서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요 예 어우 진짜 이거 대나라 순삭돼가지고 지금 부모님 좀 많이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께서는 언데드의 매지컬이죠 벤시를 뽑고 계신데 이거 벤시가 즉 데미지가 강력한 유닛한테 굉장히 좋은 유닛이에요 그럼요 33%의 공격을 피할 수가 있어서 네 그게 이제 불마한테 걸리면은 커스때문에 불마가 바보가 되죠 어 비비기 자 다크레인저 코일 만화 없거든요 그래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렉서부하님께서는 저걸 만약에 본다면 나찌종 뭐죠 그 토템을 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토템은 안올라가고 지금 이제 비스티얼이 올라가네요 비스티얼 중간 정도 됐구요 네 아 예 로렌님 어서오세요 네 지금 무삭전님이랑 함께 합동중계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보아님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자 공삼업 회원에 이제 방일업까지 됐구요 아까 그 전투가 얼마나 대체를 했으면은 다리가 경험시간 20올랐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헤더 하나 죽었을 거예요 아마 그 정도로 지금 유리하거든요 오크가 자 근데 이제 칩턴 조심해야 되구요 아 근데 딜이 너무 세네요 오 근데 이러면서 자 파시어도 1.4 조심해야 돼요 자 대나 대나 무프 없거든요 자 포탈이나 이런거 타야되서 어 1.4 좋습니다 벤시 오 자 칩턴 조심해야 돼요 칩턴 자 4레벨 자 포탈 타구요 아 벤시 하나 못 죽였구요 자 인구수는 43 대 48 네 자 50개 씁니다 고무적인거는 그래도 다리가 3레벨이 됐다 그래서 이제 2레벨 스펠레톤을 통해서 어 네 도둑화가 하나 죽을 때마다 네 자신의 유닛이 하나씩 점점 생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자 토템 가네요 무삭진님 말씀처럼 이제 토템 갑니다 네 필요하죠 다레 때문이라도 필요합니다 저거 디스펠 해줘야 되거든요 사일런스라던지 해골이라던지 네 저거 토템을 조금 뽑습니다 저기서 워컬 뽑아야되요 안그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커스도 있고 자 언데드도 지금 50 넘겼구요 네 얼티 따라가려고 지금 에콜라이터 앞에 세워뒀죠 그래도 벤시는 그래도 어댑트까지는 업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물론 커스가 세긴 세인데 네 어 어 단티매지쉘 을 통해서 또 칠툴의 쿵도 막을 수도 있구요 아 네 데미지가 안들어가죠 스턴은 걸리지만 네 마법 데미지 250 가량을 방어를 해줍니다 음 그렇군요 자 세기 벤시 세기까지 뽑고 아직까지 어댑트 트레이닝을 하지 않는 모습 자 이제 싸웁니다 자 힐샘 앞에서 자 코도 하나 아 오 와 자 코도 하나 먹었구요 코도 빼는게 죽어요 오 데스나이트 죽어요 예 포탈 자 코도 죽였구요 오 이거 아 다크레인저 무적 포션 자 집중력 자 이거 취소했구요 멀티핸드 취소 당했죠 아 지금 보아님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지금 서드가 없지만 거의 지금 뭐 네 엄청난 허력을 뒷받침해서 지금 원데드랑 계속 교전유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펜도 좋구요 예 아기 로브 아기 로브 야 공사모 회원이 이렇게 센 줄 몰랐네요 정말 세네요 게다가 데미지 버프까지 오는 코도 자 벤시 네기에 지금 어드 트레이닝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붕어님 입장에서는 후반을 노릴 수 밖에 없어요 네 건물을 다 팔아서라도 인구소 80 찍고 한 방 밖에 노릴게 없거든요 지금 싸우면 자기가 질거 알거에요 네 지금 벤시 중고 플랜 타구요 네 네 야 지금 워드롬까지 워드롬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진 않았는데 워드롬 10%까지 해서 지금 데미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거 20% 업그레이드하면 더 짱이겠죠 더 막강해지죠 그쵸 더 세죠 워크까지 나오구요 그리고 마늘을 대비해서 넣어봐 지금 연구소 쪽에 버룹 하나까지 네 버룹까지 잘 지어놨죠 정말 꼼꼼하네요 예 보안이 아주 탄탄합니다 더스트 필요 없다 난 저거라도 나는 밝혀내겠다 그런거죠 자 그치만 지금 파시아한테 바이탈 페리에 넘겨줬구요 지금 10톤도 지금 빵빵하거든요 네 지금 언데드가 또 어버미 같은 유닛을 뽑아야 되는데 돈도 연락이 없구요 그리고 뽑아왔자 어차피 또 코드비스트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또 겁이 나거든요 자 코드비스트 그 워드롬 지금 20% 공격력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지금 아 그러니까 지금 장난 아니에요 지금 공사업된 거나 다름없어요 헤드헌터가 공사업 최대 40분에요 그렇죠 오 이거 테러 셰프 테러 테러 가죠 이게 패치되어 가지고 스피드 스크롤을 묻지는 않는데 테러 쎕니다 이거 테러 가요 셰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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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점 쪽에 상점 쪽에 하고요 하나는 하나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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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타 크립트 자 지금 진영 갖추고 싸웁니다 자 60 대 64 이모주는 얼추 비슷한데 화력이 장난이 아니라서 스푼 샵 스피드 스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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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퍼블리네 지금 오 데나 1.4 데나 죽어요 데나 죽죠 데나전사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쿨이 3초 쿨 들어왔습니다 리치 리치 쿠탄 기다릴거란 말이야 리치 1.4 하겠죠 오쿨 꼬라바 꼬라바 캐도 괜찮다 이건가요 자 그만큼 내가 세다 인구수는 지금 원데드가 앞섰어요 너무 꼬라바 캐도 안좋거든요 칩전 4화점 마포 쓰고 오레벨 다 되거나 좋아요 스캔 꼬라바 그래도 화력이 너무 강하니까 무적 포전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스포탈 칩전을 때리지 말고 버스터뜸 위주로 때리면 어땠을까 네 아 그래도 막아냈네요 어찌됐든 간에 데나가 죽긴 했지만 힘겹게 막아냈습니다 근데 또 오크 멀티에서 자원 많이 캤구요 자 붕어님은 또 근성의 붕어님이기 때문에 뭐 한번 데나 좀 죽고 이랬다고 해서 절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 그래도 버텨보죠 지금 불도 없어서 불도 없어서 불도 꽂고 있어요 아이고 나무가 없네요 나무가 그리고 옵시도 점점 깡통이 되어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자 힐샘이 달달하죠 힐링 세이버 바를 필요도 없어요 컨실드 힐 만의 장점이죠 이게 바로 주도권을 치면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힐샘 가서 그냥 체력 추면 돼요 이래서 힐샘 있는 맵들이 보통 전통적인 오크맵들이죠 그렇죠 자 지금 5레벨이거든요 파시어 5 집탄 5 써드가 강제가 되진 않더라구요 이제 오크대 언뜻 할 때 오크가 파시어를 뽑으면 굳이 써드 안 뽑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던데 지금 보아님도 써드아웃 굳이 안 뽑고 하죠 3레벨프네요 지금 아무래도 디스가 없다 보니까 네 몰프가 낫다 그렇습니다 어 되나 여기 나왔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거 몰프가 있긴 하지만 괜히 나왔다가 재수없게 죽거든요 그렇죠 지금 자 스캔 스캔 자 그래도 살아갑니다 자 멀티 하나 더 올라가거든요 자 이거 쉐이드로 보고 있긴 하지만 네 뭐 치러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기지받고 나가기가 무서워요 지금 언데드는 근데 어찌됐든 간 자원은 맞추고 있어요 자 이제 금강 올인 났구요 언데드 네 네 네 지금 전당소 업뎀을 해야죠 네 네 자 지금 멀티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워크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자원 구간 난거 알거든요 자 어쩔 수 없이 멀티 쪽으로 갑니다 자 갑니다 자 자 워크는 어디로 갈까요 자 워커 지금 세기 버서커 03 방 이어 자 언데드 최후에 다 짜내가지고 나가는 러쉬거든요 지금 에콜라이트까지 동원해서 자 마지막 러쉬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운데 하는거 이거 취소시키러 왔구요 최후에 언데드 러쉬 다 짜냈습니다 다 짜냈어요 자 마지막 옵시까지 자 57대 65 자 싸우네요 자 쿵 3스킬 3스킬 아 너무 강력해요 안먹었습니다 자 디스펠 해주고요 벌써 데나가 반패 자 데나 엠싱공이에요 자 자 무적포션 자 10톤도 무적포션 쓰구요 자 완전 녹아요 지금 완전 녹습니다 언데드 병력 아 데나전사 아 지지죠 지지 보아님의 승리 보아님 이거를 깔끔하게 보아온 보아님 아 035 회원으로 이거를 보아님 아니 그 붕원님을 이기네요 간력이 좋았죠 30스킬 3레벨 3레벨 단속화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를 제대로 보여주시네요 네 히트맨 전략을 보아님께서 또 이걸 전복시켰네요 자 세 번째 보아님 아 오늘 경기 아주 좋았습니다 예 지지에요 지지 수고하셨습니다 보아님 어 막겜 기분좋게 승리하고 퇴장하는 보아님 예 얼른 주무시러 가세요 다음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와인워크 대 피닉스 붕원님 원데드가 가나요 자 지금 트위치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옷방에 오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세요 오 캔니드 투마러 아이엠 낫 히얼 온 서스테인 영호포가 지금 한국 날씨 시원해졌나요? 예 좀 시원해졌습니다 오늘 대구 날씨도 그렇게 많이 덥진 않았어요 어 그래도 30도대인거죠? 네 맞습니다 야 언제 시원해진 자 선수 나왔나요? 아 이번에도 다시 한번 자 열정에 열정적이고 근성있는 붕원님 처음에 부모님의 아이디가 너무 강렬해서 저는 계속 부모님이라고 불러주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 와인오크 자 고합니다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네 네 중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와인스프링의 오크 열한시고요 그리고 한시 반영에는 붕원님 암데드 붕원님께서는 처음에 정형적인 테드식 호핀드 선 대나를 뽑고 대나를 맞춰가는 아주 획기적인 대리인거죠 그리고 와인님께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이 맵에서는 아무래도 불마도 괜찮다 왜냐하면 12시 상점을 통해서 아이템도 모을 수 있고 그리고 맵이 또 작고 그리고 아이템 모으기도 괜찮은 맵이다 보니까 불마를 사용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8시월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아마 8시월을 쓰시지 않을까 상점이 좀 특이한데 있냐 이러면 불마를 가시겠죠 선명구 불맛 이렇게 되면 두 가지가 있겠죠 처음에 앞에 오거를 잡고 아이템만 모으고 바로 뛰는 것이나 아니면 상점에서 스스랑 킬링셀브를 산 다음에 바로 뛰어가는 그렇게 해서 언드드립해서 압박할 수 있는 빌드가 있거든요 지금 부모님께서는 선대나이를 가셨고요 아까 가면서 상점이 안 보였을까요 지금 상점의 시야가 시야 범위가 좀 특이하다 보니까 지금 8시월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안 보였다면 이게 에콜라이트가 생각보다 시야가 되게 좁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 보일 수도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특이하네요 와인이가 네 노베럭 바로 다이렉트 2티어 올라갔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구울 빌드네요 자 빠른 2티어 과연 아니 아니요 후핀드 빌드입니다 아 후핀드인가요 네 구울은 세기 나무 캐고 있고 에코라이트에서 언데드 대 오크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오크가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크가요 네 아무래도 템을 살 수도 있고 템을 모을 수도 있고 템을 모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대나가 외계인 사냥 이런 것도 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보통은 오크가 유의한 것 같다 자 근데 센스있게 에코라이트가 또 확인했어요 가운데 마켓플레이스 오크 불마가 빼먹는 거 우선 해불오마 오 사냥이 가능하군요 사냥포스가 되게 좋네요 지금 16시에 사냥중이신데 이렇게 되면 바로 2렙이 치키거든요 역시 말한대로 Y님께서는 아이템 모으기 위주로 하시고요 네 상점이 상점을 약간 백악쪽 안쪽에다가 지었네요 오크 자 워밀 그리고 워밀도 올라가고 있고요 배럭 워밀 빠른 2티 아 이 상점 위치가 네 에코라이트한테 안 들키기 위한 상점 위치인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네 아까 되게 애매했거든요 저기다 지은 이유가 있을까요 뭐죠 하시어라고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저기다 지은 것 같은데 아 자 일루전 데스나이트가 확인하러 네 대충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2티어가 완성되는 걸 보면 아는데 일루전이 확인을 못하고 내려가죠 네 2티어 완성되면 알거든요 이렇게 2티어 빨라 이랬는데 완성되기 전에 일루전 데나가 내려갔습니다 자 불만은 지금 어택클럽 푸텍링 노빌리티 아니 지금 포트리스를 벌써 가네요 예 어우 진짜 빠른데요 엄청 빠른 포트리스인데요 야 이거는 뭘까요 뭘 가겠다는 거죠 혜연인가요 제가 휴먼 만날때 휴먼할때 만났던 오크랑 비슷한데요 빠른 다이렉트 포트리스 걔는 타오렌을 갔지만 엄청 빨라요 금을 짓는게 뭘까요 토템일까요 토템일까요 토템을 가기에는 조금 위험한거 같고 디스 때문에 헤드헌터 어 잠깐 비스티어리즈였거든요 아래에다가 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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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진을 약간 넓게 사용합니다 와이엔 자 아직 3티어 안 눌렀거든요 언데드는 자 이렇게 빠른 포트리스 가는걸 알까요 포트리스 간걸 알았겠고 일단 일류전으로 확인했고 지금 너무 빨라서 오히려 2티어 아직도 놀러가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착각할 수도 있다 그러네요 자 3티어 이제 시작했습니다 언데드 언데드 자 여기 빼먹으면 불만 2레벨 네 아템 중요하죠? 어 조금 아 네네 자 여기 언데드가 사냥해서 3레벨 찍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그 소모템 주는 오우거 마귀는 잡았고요 자 대마포 넘겼고 자 3레벨 찍고 리치한테 몰아주죠 자 비스티어리는 아직 뭐 안 찍었고요 자 헤드헌터 뽑네요 글마가 아이템을 모으긴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동성남비가 되게 심했었어요 아까 1시를 갔다가 네 그리고 각 7시를 갔다가 그 다음에 12시를 갔다가 그 다음에 5시를 갔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불만은 겨우 2레벨 밖에 못 찍었지만 대마는 벌써 3레벨으로 찍고 리치도 거의 1회비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 포트리스 완성 됐고요 자 쉐이드로 확인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지금 원래 지금 타이밍 때 이게 오크가 좀 괜찮은데 지금 대마는 도망다녀야 돼요 지금은 네 지금은 오크가 조금 사려야 돼요 자 어 저거 저거 불만 줄었어요 저거 실수거든요 어 이러면 어 헤드헌터까지 지금 지금 대형사고거든요 지금 아 지금 지금 불만 눌렀거든요 아 이거 실수죠 와인 실수에요 예 이거 포로 시멘트도 안 돼있기 때문에 아 이거 실수에요 큰 실수입니다 자 이거 지금 합류하는 핀들라도 끊어줘야죠 레이더로 아 하지만 데나가 아 근데 데나 만화는 없네요 근데 데마 데나 만화는 없어서 그래도 이렇게라도 시간 끌어야죠 지금 오 위기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빠르게 포텔스 갔다가 오히려 독이 된거일수도 있습니다 네 리인포스 디펜스 업그레이드도 상당히 느리거든요 지금 리인포스 디펜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지 않죠 시간을 주진 않지만 오크한대로 너무나 길게 느껴지거든요 지금 네 자 이거 벌은 부서질 수 밖에 없어요 이거 자 오크는 지금 불만 죽은 것 때문에 엄청난 실수 자 이거까지 또 깨지거든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해서든 고쳐야 되거든요 네 불만 나왔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든 몰아내야 됩니다 와인 입장에서는 막을 수 있을까요 자 리인포스 디펜스 전에요 부서지거든요 네 자 1군 피해까지 지금 28 대 39 지금 원데드가 11이나 앞서고 있구요 자 공원이 아주 꼼꼼하네요 자 포탈 타죠 나는 안전하게 하는게 낫죠 네 지금 버러우를 좀 두 두 번 털고 한 번 더 치솟을 시켜서 네 불만 죽음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언데드는 밑으로 다 사냥을 가면 되거든요 컵 장착하고 네 지금 안전하게 사냥을 가면 되죠 아 지금 본야드 풍을 뽑고 있어요 아 이거 오 색다른데요 아니 오히려 3티어가 되잖아요 지금 풍을 뽑고 있습니다 본야드를 지어서 이것도 쇠기인데요 이거 계속 그리고 쉐이드가 확인하고 있고 이거 붕어님이 자주 쓰는 플레이죠 워크전에서 쉐이드가 계속 보고 있어요 포함이 쓰레기다 쓰레기다 하지만 네 이게 꼬챙이가 몇개 없으면 진짜 너무 사기거든요 그렇죠 스플레시 데미지 때문에 이거 느려지기도 하면서 사기죠 네 포함한테 맞으면 그냥 하루종일 벌어있어요 얘가 그렇습니다 이거 불마한테만 계속 쳐주기만 어택당만 해놔도 어택 불마한테만 찍어놔도 불마 바보되거든요 그렇죠 푸음의 무서움이 데미지도 데미지지만 이게 느려지는 효과때문에 엄청 큽니다 킬링이 70%입니다 네 자 언제든가 지금 유리해요 지금 인구수도 49 어 쉐이드 아 라실루 라실루 그냥 뽀록으로 죽였네요 쉐이드를 네 뽀록 뽀록 감전사 쉐이드 죽여놓고서 죽여놓고서 뒷북 네 아 뽀록으로 죽일 수가 있네요 처음 봤네 지금 자기가 죽인지도 몰라요 재밌습니다 재밌는 장면이 나왔네요 라옵을 사야되거든요 지금 라옵 필수죠 지금 인구수도 50 깼고요 지금 푸음으로 더 눌렀다는 얘기인가요 푸음은 한기로도 충분하다 대신 서드다레다 대신 서드다레다 좀 더 비쌉니다 다른 도구업에 비해서 네 도구부랑 파불은 325원이지만 라이탱구부랑 코업은 375원이요 네 맞습니다 서드다레까지 자 이제 한방 자 인구수도 40이거든요 오크는 아직도 지금 분리해요 오류수에서 지금 너무 차이가 나서 게다가 일루전으로 지금 예 허상으로 한번 더 나푸음 두기다 라는 걸 보여주죠 한 대만 때리면은 무조건 잡힙니다 그 유닛은 네 아 게다가 아까 벌호 다 터져가지고 아직도 복구가 안 됐어요 지금 지금 뭐 42 인구수도 못 넘기고 있네요 벌호가 다 터져가지고 자 집턴이 나왔는데 이거 잘못 때리고 있죠 지금 예 가짜를 때리고 있어요 진짜 진짜 때려야 돼요 진짜 자 대만포가 있지만 쉐언이 지금 3레벨이 아니라서 킬레이브 주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자 이거 집턴 나오자마자 죽죠 아 집턴 전사 예 불마 죽음이 너무 컸습니다 버스트 자 55 대 37 자 옵시는 죽여줬고 자 근데 푸엄이 풀피에요 푸엄이 푸엄이 그냥 불마만 때려도 돼요 아 불마 죽을 거 같거든요 불마전사 이거 지지 나오죠 지지 나오겠네요 네 네 피지 자 와인에 패배 예 불마 죽은 게 전략은 좋았지만 패스트 포트리스 해가지고 전략은 좋았지만 불마 죽음으로써 이렇게 바로 역전이 되는 불마 죽는 게 너무 컸죠 예 맞습니다 오크의 생명은 불마인데 불마가 그냥 어이없게 끊어 끊겨 버려가지고 바로 전세 역전 자 초대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네요 사람들 좀 더 모이라고 왜 그러시죠? 아 지금 부모님께서 패팅시셨는데 불맛다고 시작하니까 허니잼이라고 허니잼이라고 하하하하 꿀잼 도발했네요 도발 와인이 부들부들 실수였죠 불마 죽은 게 큰 실수였죠 큰 그쵸 아주 큰 실수였죠 탈 타이밍은 충분했는데 네 잘 뺐다고 생각하셨는지 아까 불마가 멈추했었거든요 네 와인이가 안 들어오네요 와인이가 화났나요 와인이 왜 안 들어오죠 와인이 왜 안 들어오죠 둘리 님이랑 쭈구푸꾸님 한번 가죠 오랜만에 한번 둘리 님 대 쭈구 님 변기 한번 갑시다 빨리 들어왔네요 자 둘리 님 둘리 님 보고 계십니까 자 오랜만에 라이벌 전 한번 갈까요 자 쭈구 님 대 둘리 님 자 둘리 님 준비됐고요 전에 한번 붙어서 쭈구 님이 이긴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자 라이벌 전 자 가겠습니다 자 둘리 님 오크 대 쭈구 님 나이트 헬프 라스트 리퓨지 고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부로 말씀드리자면 쭈구 님께서 최근에 오크 전 예 오크 전담 엄청 받았죠 오크 교육을 오크 전 1승 9패를 당하셨다고 해서 요즘에 용기를 많이 잃으신 편이거든요 지금 네 지금 리벤지거든요 아 전에도 둘리 님한테 졌었나요 쭈구 님이 네 졌죠 아 맞네요 그렇네요 제가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네요 자 자 리벤지 매치 변화된 쭈구 님의 오크 전 기대합니다 화이팅 네 일단 네 일단 이 불리 님께서는 아마 들마랑 원그런트 이후에 홀업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네 네 일단 더 지켜봐야 되겠고 더 예 선키퍼 갑니다 어 자 쭈구 님 어 팟이였네 워앞에 지워놓고 워사냥 그리고 성키퍼 그리고 둘리 님은 이번에도 불마가 아닌 팟이였습니다 원그런트 이외에 페레언이겠죠 네 자 그런트 빌드고요 자 추가 문을 아직 안 짓고 있습니다 네 추가 문을 바로 지워줘야죠 아 짓고 있고요 쭈구 님 한번 계속 봐주고 있어요 제가 이러면은 계속 아척을 4아척까지는 뽑겠다 이런 의도가 주죠 그렇습니다 보통 헌티스 빌드를 갈 때는 나무가 140까지 모이는 걸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아척을 들어갈 때는 바로 나무 사시 되자마자 네 바로 아척을 더 뽑을 수 있게끔 이렇게 빌립니다 오 이 지역을 바로 화벌이네요 여기 위습을 숨길 수 있는 나무 지역인데 그쵸 여기를 바로 트렌트로 바꿔버리는 자 워사냥 오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워사냥 저번에 처음 봤을 때는 워사냥을 할 줄 몰랐거든요 아 그때도 워사냥을 할 줄 알았군요 초반에는 잘했는데 약간 견제에 약했던 아이템 헤이스트 글로브 자 아처 끊기면 안 돼요 아처 빼는 컨트롤 그렇죠 붕원님을 기억하고 문을 문을 아 문을 못 먹고 죽었어요 아 아쉽죠 아처를 좀 더 빨리 뺏어야 되는데 둘리님 위습 이것도 테러 당하면 안 되죠 네 좋습니다 자 디토 죽을 것 같으면 차라리 뒤토하는 게 낫죠 자 뒤토 한 번 더 하는 게 그렇죠 아 좋습니다 2레벨 어 지금 어 좋아요 죽구님 좋아요 자 무넬로 피 채워주고 자 둘리님 자 인탱글 네 도망갈 때는 인탱글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저게 더 많아가 더 아깝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한 번 정도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피 좀 더 깎아주는 거죠 오지 말아라 네 뭐 이런 의미로 돌리님께서는 이제 그런트를 본지에 모아주시고요 네 그런트 세기 자 키퍼 앞에서는 이제 키퍼가 있을 때는 이제 그런트를 보내면 끊기니까 대기를 해주는 모습 자 그러면 상점 올라가고요 자 이렇게 피를 깎아 놓으면은 이제 상점을 하고 네 네 키퍼는 이제 견제 가겠죠 자 자 그러면서 멀티 올리는 게 어제 제가 멀티를 올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쭉구님한테 네 자 그래서 어제 피드백을 받은 쭉구님이 어떻게 플레이얼지 기대가 됩니다 자 홀업은 아직 안 갔고요 자 홀업 가고 그렇죠 위스바라 따로 빼서 지금 트리오브라이프 짓는 것 같거든요 자 피드백 한 대로 지금 예예 합니다 조금 엉성하긴 하지만 그래도 실행에 옮기고 있네요 오 좋습니다 트리오브라이프 위치 조금 멀긴 한데 좀 더 가까이 해도 되지 않나요 이거 저는 잘 몰라가지고 라스트 리피즈를 밴 해가지고 잘 몰라서 어떻게 생각 이 위치 맞습니까 부삭제님 용병 캠프 바로 밑에다 해도 돼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지금은 쭉구님께서는 좀 안전하게 하고 싶다는 생각인 것 같고요 네 왜냐면은 이쪽 지역에 짓게 되면은 네 나중에 파시어 경제로 오게 되면은 네 용캠과 그리고 깨구리가 공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더 쉽게 파괴되고요 맞습니다 아 예 자기 위로 형님 어서오세요 지금 무삭제님이랑 지금 중계옥방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 역시 견제 왔는데 그런트까지 대동했거든요 그런트 4개까지 어 인탱글 한번 해봐라 이거죠 그런트 4개니까 인탱글 해봐라 이거죠 그런트 4개니까 인탱글 해봐라 이거죠 네 해볼테면 해봐라 아 나는 방해하겠다 만약에 여기다 지었으면은 지금 이 타이밍에 그렇죠 부서졌죠 네 차라리 위치 여기가 더 나왔네요 보니까 네네 판단 괜찮았습니다 자 더스트는 없고요 어 근데 안에 들어가서 알죠 어 이거 트리 지었냐고 이거 트리 치겠죠 둘리님 어 트리 치는게 더 좋아요 둘리님 입장에서는 트리를 치는게 더 좋습니다 아 근데 거의 이러면 트리 거의 다 완성되거든요 자 하이드 컨트롤 네 하이드 하이드 자 인탱글 걸어주면서 1.4 하이드 컨트롤 괜찮아요 자 빼주고요 아쳐도 어 하이드 컨트롤 괜찮습니다 예 좋아요 자 시간 벌어줘야됩니다 트리 완성됐고요 자 오크는 그러면서 비스티얼이 올라가고 있고 자 라츠는 안되네요 공지쓰면 또 2티어 데버려준 나엘은 네 어 지금 맞겠죠 맞겠죠 자 1랭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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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힐 힐 준비받 워크도 지금 좋지 않아요. 자 빼앗네요. 그런트 세기까지는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체라는 시야가 밝혀지지 않으면 그것도 안 생깁니다. 유닛이 있더라도 아 예 알겠습니다. 정보 알았네요. 자 그런트를 무지하게 좋아하는 둘리님. 그리고 레이더 준비하는데 이거 키퍼가 있으면 랍지를 무조건 가야되거든요. 둘리님인데 좀 아쉽습니다. 키퍼가 있으면 그냥 랍지는 가야되요. 무조건 둘리님도 끝나고 나시면 우리가 해설한걸 한번 다시 보기를 보시는 분이니까 다음부터는 랍지를 지으실거에요. 키퍼를 뽑았다. 오크는 무조건 랍지를 가야됩니다. 랍지로 샤먼을 가야되요. 자 3레벨. 아직까지 세컨은 안 뽑았구요. 이렇게 되면 2레벨 인탱들이 낫겠죠. 아무래도 샤먼지 없다고 쭈구님 돈 많아요. 세컨도 빨리 뽑아줘야 되거든요. 자 이거 키퍼가 사냥할게 아니라 지금 세컨 뽑아서 여기 용캠을 사냥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효율적이에요. 자 키퍼는 3레벨만 찍어도 괜찮아요. 더 올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따로 사냥하는 굴리님 자 파시어는 견제나 이런거 쪽이라도 귀찮게 해줄 필요가 있구요. 자 라치 짓네요. 라치 짓습니다. 라치 짓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들어서 라치를 짓네요. 헌트레스가 가고있네요 지금. 아마 세컨을 뽑으러 가는거니까? 세컨 알케.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뽑은게 다행입니다. 이제 알케한테 몰아줘야죠. 알케의 3레벨도 중요합니다. 힐링 스프레이 1스킬과 2스킬의 차이가 커서. 네. 어 근데 찌르는게 아니고 그냥 알케 뽑자마자 한번 그냥 들어가네요. 그 사냥하는게 아니고. 오히려 샤먼이 없다보니까 리듬을 볼 수 있을거 같기도 하구요. 네. 근데 알케이가 지금 아이템 뭐 무적 포션 이런게 아무것도 없어서 자 힐링 스프레이 트렌트 인텡글은 E스킬이군요. 트렌트 자 알케는 이거 보존 태우는게 보존 태워야죠. 보존 태워야죠. 보존 태워야죠. 보존 안태웠어요. 이것도 실수. 보존 태워야되요. 네. 보존 사들고 왔는데 보존 안태웠네요. 지금 광래 피해야되는데. 자 위습이 지금 금을 안케고 있어요. 자 트리 완성하면 뭐합니까. 멀티 가면 뭐합니까. 금을 안캐면 이거 무용지물이거든요. 이거 실수했죠 이거. 쭈꾸님이 오랜만에 해서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위습이 금을 안케고 있어요. 이러면은 뭐. 손해입니다. 아까 알테미스트만 보냈다면 보존으로 지금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레이더는 헌트리스한테 서로서로 이제 상성인 유닛이고. 네. 그리고 샤원이 없다보니까 2렙 인탱글로 한 개씩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 아 안타깝네요. 4레벨 킵어주면 별 의미가 없고요. 지금 인탱글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 빨리 금방 이제 확인했어요. 이제 지금 1군 한마리 들어갔고요. 지금 알타에 지금 알캠 안찍었거든요. 지금 1레벨짜리. 자 너무 지금 교전에만 집중해서 지금 본진이랑 이런거 신경 못쓰고 있습니다. 지금 헌트도 막혔고요. 예 막힌거 지금 알았네요. 네. 지금 그리고 또 2렙 인탱글을 계속 영웅한테 쓰다보니까 네. 유닛이 다 살았어요. 만약에 만화만 충분했다면 지금 한방에 죽일 수 있는 그런트가 4마리나 있거든요. 예. 아 자기루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은 상대방인 둘리님이 부캐할 수가 있어서 그래도 그런 말은 안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체스로요.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하는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럼요. 농담인거 알죠. 자 조만간 또 여기 자기위로 지금 트위치 아이디 크리삼렙으로 되어있는 자기루 형님하고도 한번 중계방송 한번 하도록 할게요. 네. 그래도 나엘한테 고무적인 것은 예. 아 아이체도 잃긴 했지만 헌트리스 자체는 그렇게 많이 잃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마산 멀티가 이제 막 돌아가는 기장에서 네. 투어에서 나오는 아처가 굉장히 강력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궁이업까지 했고요. 오히려 업그레이드 상태는 지금 나엘이 궁이업이 되어있기 때문에 좋네요. 오크도 아쉬운게 일어나서 멀티를 따라가야 되는데 멀티 안 따라갔죠. 자 싸웁니다. 지금 싸우게는 안될 것 같은데요. 자 포탈. 포탈 판단 괜찮죠. 포탈은 앞마당 쪽으로 갔네요. 어 그러네요. 문을 빨려고 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앞으로. 자 푸택이랑 싸우겠다. 자 진영 잡고. 자 오크도 썩 좋지는 않아요. 네. 네. 꼬라가 됐어. 쏘대요 지금. 네. 자 칩톤 지금 피 없고요. 칩톤 무포가 있긴 하지만. 아 오래. 3레벨. 자 쿵 한번 쓰고 쓰고. 자 무포 써야죠. 무포 써야죠. 무포 왜 안 쓰나요. 야 무포 지금 썼어요. 이거 꼬라가 되거든요 이거. 아 블러더스트를 노렸군요. 어어. 근데 유닛이. 유닛이 이거 빼야돼요. 둘리님 이거 판단 안좋아요. 네. 네. 이거 어차피 뺄거면 무포 쓰고 빼는게 아니라 그냥 뺐어야죠. 칩톤도 무포 괜히 낭대했죠. 무포 쓰면서 딜을 박은 것도 아니라 가지고. 아 이런 점이 너무. 저기 프로텍터 옆에 시체가 너무 많이 쌓였는데. 네. 저 대부분이 지금 오크 시체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 둘리님. 둘리님도 좀 아쉽습니다. 오크가 50에서 왔는데 지금 30밖에 안되고 있는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그래도 나엘이 유의하거든요. 많은 멀티를 먹었다 이거죠. 지금 아까 오크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아까. 큰 손실이 입어가지고. 차라리 만약에 블러더스트를 할거면. 한 1번만 늦게 들어갔어도 좋았는데. 타오램 피발리를 하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너무 좀 성급하게 들어갔어요. 블리님이. 아니면 포텔만 태고. 그냥 안 들어가도 괜찮았거든요. 사냥꾼님 안녕하세요. 독일 캐스터가 한국어를 잘한답니다. 자 3렙 됐구요. 네. 3렙. 알케미스트. 자 레벨은 오크랑 똑같은데. 자 타이니 그레이토를 그래도 했네요. 샀네요. 그래도. 둘리님. 따라가려고. 이러면은 약간 좀. 그래도 나름 교전이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자. 골렘. 아이템. 구두브레이서. 아플루즈. 그냥 파는게 나아요. 파는게 나아요. 파는게 나고. 빨리 그냥 여기 사냥하고 타인이 가야되요. 자. 나이트헬프가. 찌르려고 내려가죠 지금. 공이 업. 방이 업. 나이트헬프. 자. 그 와중. 그러면서. 오크는 지금 업그레이드 하나도 안되있구요. 지금. 나이트헬프가 쳐들어가면. 아프거든요. 맞습니다. 자. 둘리님. 그냥 억지로 지금. 인구수 50 깼구요. 지금. 저거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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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수 깬거 같거든요. 지금. 벌어도 하나 지으셔야 되요. 지금. 51유지입니다. 맞습니다. 타인이 완성되면은. 물론. 뭐. 인구수 11이. 올라가긴 하는데. 자. 상점쪽의 사냥원. 나이트헬프. 지금 병력 이제. 폭발할 때 됐죠 이제. 멀티가 돌아가니까. 인구수 60이에요. 템도 좋구요. 네. 지금 나엘의 위험이거든요. 지금. 나무를. 중간에 끼고. 지금. 산행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모르는 채. 이제. 스픽 스크롤과. 힐링 스크롤 하나씩만 더 사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러면은. 지금. 오크가 싸우면 무조건 불리하죠. 지금. 힐링 스크롤 없구요. 자. 지금 갈렸죠. 갈렸죠. 자. 자. 그런트 봐야죠. 그런트 그런트. 어. 지금 본진 갈. 나엘이 본진 갈 때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또 재미있는 건. 나엘이 또 3티어를 갔어요. 예. 이러면. 서드 포문도 뽑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마크네시까지. 장착하게 되면은. 이런. 오크 병력 구성으로는 뚫을 수가 없거든요. 네. 어쨌든 간에 지금. 멀티 따라갔는데. 지금. 타인이 했는데. 여기도 일꾼이 금을 안 캐고 있어요. 자. 똑같은 실수.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어. 칩튼이. 리트레이닝 북을 먹고. 초크웨이브를 찍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도 괜찮긴 하죠. 하지만. 네. 지금은. 타이니 그레이트를 완성했으면. 금 캐야 되는데. 금 안 캐고 있습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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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를 한다고 해서. 약간 조금. 긴장한 것 같아요. 두 분 다. 아. 템 또. 아. 보고볼때들. 템 참 안 좋네요. 오늘 템 운이 없고. 자. 빨간 지역 먼저 지금. 나이트 헬프 가져가고요. 아. 지금 헌트리스. 네. 근데 축구님이 많이 연습했다는게. 그래도 느껴져요. 네. 사냥할 때. 좀 깔끔해 보이네요. 예전에는. 사냥하다가 많이 죽었었는데. 네. 성장한게 확실히 보입니다. 자. 지금. 인구소 71. 네. 나엘. 지금 금은 천이 다 돼가고요. 자. 오크 지금 많이 불리하거든요. 자. 붕어 님 지금 식무길 드립 쳤거든요. 나무 왜 이렇게 아끼죠. 식무길인가. 하하하하. 저 붕어 님도 조만간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저분도 입담이 장난이 아니라서. 그렇죠. 저 붕어 나왔네요. 지금. 자. 중앙에서 싸웁니다. 중앙에서. 자. 그나마 이제 라쿠에서 넓은 지역. 넓은 지역. 중앙에서. 자. 힐스 2장. 힐스 3장이거든요. 지금 힐스 한 번 써도 돼요? 힐스 한 번 썼고요. 자. 힐스 한 번 썼고요. 힐스 스프레이는 안 썼습니까? 네. 자. 힐스 스프레이 지금 한 번 멈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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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턴. 자. 칩턴 자리 잡는데. 오. 근데 블러드로스트가 세긴 세네요. 오. 음구소가 좀 딸리는데도 그래도. 음구소가 좀 딸리는데도 그래도. 이거를 밀어내나요? 어. 근데 칩턴 죽어요. 칩턴 죽어요. 칩턴 죽어요. 어쩔 수 없어요. 칩턴 죽었어요. 근데. 이거를 또. 밀어내네요. 아. 근데. 파슈크 죽으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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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다. unwilling to play through play. gamer heavily 이제 퇴innen. 칩턴. 네. 아니요. 오늘 815일부터 12주인가요. 나무 Fucking kyo. Don't use danger to run the type. 뿔로 랭 dijência. 맞아. 안그래도 무삭제님이랑 저랑 붕어님 한 번 모시려고 했어요. 붕어님 입담이 좋아가지고. 자, 앞으로 오빵은 이렇게 객원에서 한 번씩 돌아가면서 모시도록 할게요. 자, 이번 판은 줄리님이 약간 질 것 같아요. 자, 지금 이무수 차이도 많이 나고요. 네, 이거 끝나고 나서 디코로 같이 중계하도록 할게요, 붕어님. 마차는 2개 맞을만 하죠. 체나 이스키 자체도 데미지가 그렇게 세지도 않뿐더러 마차는 벨룬의 줄리죠. 마옥 데미지를 80% 자, GG. 아, 오늘 첫 승. 줄리님 드디어 첫 승했어요. 오빵 첫 승 나왔습니다. 첫 승했습니다. 줄리님 일단 승리 축하드리고요. 둘리님 고생했지만 좀 아쉬운 플레이 다시 보기로 한 번 확인하길 바랄게요. 네, 11시 교전만 잘했었더라도 둘리님께서 아주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아쉽네요. 자, 일단 지금 새로운 방이기 때문에 지금 둘리님을 제가 초대하도록 할게요. 둘리님이 일단 둘리님의 입담을 한번 기대하면서 자, 둘리님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채호. 네. 자, 둘리님 초대했어요. 자, 둘리님. 자, 들어오세요. 어, 뭐야. 전화 안 갔나요? 무삭자님 들리세요? 네, 전화 들리네요. 아, 둘리님 지금 전화 안 받네요. 둘리, 무삭, 둘리님, 아, 둘리님이래. 붕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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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연결 안 하신 것 같은데. 아, 그런 것 같네요. 붕어님 받으세요. 초대했습니다. 자, 객원 모실게요. 네, 생방송인데도 다시 보기 가능하죠. 네, 생방송이지만 다시 보기 가능해요. 제꺼 프로필 들어가서 보면은 다시 보기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도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둘리님은 잠깐 자리 비움인 것 같은데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오, 장상구님. 예, 고수 장상구님 왔죠. 푸리님. 자, 지금 그 디코 들어왔는데 왜 안 들리죠? 말씀을 하셔야죠. 전화를 거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전화 안 걸었나? 자, 둘리님 수고하셨어요. 뭐지? 자, 무삭자님이 일단 들어와 있는데 지금 둘리님이 지금 아니, 둘리님이래. 지금 붕어님이 지금 전화 안 걸렸거든요. 잠시만요. 어, 아닌데? 이러면 아닌데? 잠깐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통화, 통화. 무삭자님 다시 들리시나요? 자, 축구님. 첫 승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와인 대 프리. 프리님. 고수 프리님. 자, 경기 시작합니다. 예, 둘리님 고생하셨는데요. 그... 제가 열심히 중계를 했기 때문에 무삭자님이랑 저랑 중계한 거 다시 보기로 한번 봐주세요. 생방송 중에서도 제 방송 다시 보기 보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설명을 많이 하나 나왔습니다. 조삭제님. 네? 잠시만요. 아니, 지금 지금 카누님이 아니, 지금 부모님이 지금 트위치 중계 중이라 잠시만요. 만지고 자, 아니 왜 안되지? 지금 초대 해놨거든요. 초대 해놨는데 왜 전화가 안 걸립니까?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부모님 계세요? 예, 지금 여기 있는데 전화를 어떻게 따로 걸죠? 방을 다시 할까요? 예, 다시 한번 해볼래요 그냥. 나갔다가. 우리 두 명 다 초대하고 무삭자님 한번 해볼래요. 자, 일단 나갔고 다시 보기 제 트위치 방송에 제 것 프로필 클릭하시면 볼 수 있어야 동영상 나올 겁니다. 동영상으로 보시면 돼요. 여보세요. 아, 잠시만요. 아,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어떻게 열어야 되지 이거? 아, 이거 참 답답하네 이거. 전에 어떻게 했었더라? 일단 연결 끊고 잠깐만요. 아, 네.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잠시만 좀 오빵에 사람들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잠깐 이거 좀 하느라고 잠깐만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 월크로우 월크로우 어딨어? 자, 추가하기 하고 자, 걸었습니다. 자, 여러분 받아주세요.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자, 들리십니까? 여보세요? 아, 네. 아, 이렇게 하셨구나. 아, 됐습니까? 무삭자님 들리죠? 아, 됐습니다. 네네. 자, 오빵 일단 시작할게요. 네. 자, 객원, 객원 해설. 자, 모셨습니다. 저기, 그, 붕원님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붕원님. 네. 아, 죄송합니다. 히치 만지느라고. 고고. 자, 고할게요. 와인. 네, 고합니다. 자, 이거 중요, 기대되는 경기입니다. 아, 메멘토모리님.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이디 보고는 유럽, 외국인인 줄 알았는데 네,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해설을 3명이서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을 아낄게요. 저는 약간 조금 받아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3명이서 한다고 조금, 좀, 듣는 게 좀 혼란스럽다고 하신 분이 있어서. 오합지졸. 네. 네. 또 합도 맞춰보고 이래야 돼서. 저는 약간 받쳐주는 역할을 할 테니까 두 분이서 신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 전장은 노더나일 와인 휴머인데 장상국 프리님 나이텔프입니다. 자, 프리님 아마고수 오빠 오셨어요. 알리프리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알리프리님이에요. 그 유명한 아마고수 알리프리님. 언데다시도분 아닌가? 나엘 유저이시죠? 네, 나엘 유저입니다. 춘삼님이랑 같은 급일 거예요. 그 정도로 잘하시죠. 알리 루나가 언데다시도분이구나. 자,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해설톤으로 마음껏 말씀해 주세요. 오우. 위치 얘기 안 하시나요? 자, 위치는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자, 노더나일 1시에 장상국 프리 나이텔프고요. 7시는 지금 와인 휴먼입니다. 자, 해설에 지금 붕어. 붕어님과 무삭제님. 네, 해설합니다. 지금 중앙에 와인님께서 밀리샤를 하나 보내셨는데 지금 셋이 사냥할 줄 알고 보내셨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또 장상국님께서는 지금 한시 쪽에 사냥하고 계세요. 네.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견제로 오더라도 여기는 밀리샤 견제로는 파괴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밀리샤가 파기되죠. 그렇죠. 목판테 맞고 죽죠. 밀리샤가 터지죠. 바로 파맥 쓰실라나? 그런 것 같아요. 맞네요. 파맥이네요. 파맥. 오랜만에 듣네요. 파맥. 진짜 오랜만에 듣습니다. 저거 고인물 그건데요. 전량인데. 금광의 일꾼 숫자 표시는 뭐냐면요. 이거 워챔스 맵이라서 워챔스 맵만 뜹니다. 일반 맵은 금광의 숫자 표시가 안 뜹니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메멘토모리님. 이거 워챔스 맵만 뜬 거예요. 워챔스 하시면 이게 떠요. 근데 일반 맵은 안 뜹니다. 보통 노도나엘에서는 나엘이 좋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선, 비마, 세컨, 나가시 위치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보통 나엘이 많이 세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선키퍼를 가고 아마 세컨 나가시 위치가 데모런트를 통해서 압박을 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휴먼도 괜찮아요. 앞마당을 바로 넣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 마킹이거든요. 휴먼. 앞마당 가려고 하네요. 부모님 저는 말을 좀 줄일 거니까 좀 말을 좀 아낄 거니까 부모님 마음껏 말씀하세요. 아 그리미터. 예. 저는 가끔씩만 얘기 들은 거라서 아뇨아뇨. 세 명이 한 번에 말하면 이게 시청자 분들이 약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아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두 분 위주로 말씀하세요. 어. 지금 와인 사냥 조심해야 되시네. 아. 와인 또 추하셨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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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사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네. 이거 뒤에 있는 덧사냥꾼부터 때리거나 아니면은 공부 메이직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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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나쁜 생각나네요. 프렌즈님 느낌 나네. 프렌즈님. 아. 어. 프렌즈님 톤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하하하. 아. 그분 어려워서. 그분 말이 너무 많아서 회사하셨는데. 하하하하. 재밌어요. 그분이랑 인드라님 회사하는 게 재밌어요. 보고 싶다. 아. 부모님도 할 수 있어요. 안 돌아올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안 돼요. 아. 아까와 같은 그 식목일 나무들 같은 거야. 그런 거. 아. 그런 거 말씀해 주세요. 지금 와인 사냥 말렸어요. 지금. 예. 아. 이거 안 좋죠. 이거. 네. 오. 엠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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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각은 나왔는데. 아쉽네요. 한 번도. 아. 묶이면 안 되죠. 마킹으로 맞아. 이렇게. 키퍼 때리는 것보다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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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기 앞마당 사냥할 때 비트 스틱공스 사냥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습니다 맞아요. 너무 안 좋아서 이거 밀리샤 따로 사냥인데 6,7개, 6개로 사냥이 되나 이게? 되긴 되는데 밀리샤들이 다 터질 것 같네요 오 그래도 파이널 컨트롤 괜찮아요 네 오 3라이벨을 가까이 찍네요 와인이가 보시면 지금 빨리 돈을 키우기 위해서 일꾼이 6마리씩 들어가 있어요 좋습니다 이런 거 배우셔야 돼요 이런 거를 일부러 6마리 넣었다 네 배워야 돼요 워크북트 처음 시작하신 분들 뭐 배우셔야 되는 거죠 스타처럼 이렇게 여러 명이 들어가면 많게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스피드 부츠랑 더스트가 너무 아쉬운데 이런 거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 지금 보세요 지금 비즈꾼이 몇 마리가 때리는데 한 마리도 못 썼습니다 지금 아 이거 뭔가요? 오 프리스트 역시 가성비 좋습니다 다음부터 프리스트는 꼭 탈 수 있도록 오! 아 마킹이 3라이리구나 오 잡았다 오! 푸린님 키퍼를 잡았어요 이야 배실 터졌죠 이거 배실 터져 잡은 거죠 네 오 상대는 푸린님이에요 여러분 예 그냥 나일루즈 아닙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마킹이 있을 때가 아닌데 지금 얼른 본진에 가서 윈셀 짤짤을 해줬는데 오! 또 키퍼가 바로 달려왔네요 예 당황했죠 네 데스나이트처럼 바로 나왔네 여기도 계속 6인킹이 하고 있고 지금 음 사실 궁금한 게 있는데 예 지금 마녹스 마녹스 마법봉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마도 여기서 나왔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멀티하는 곳이요 여기서는 영구 아이템 나오는데 오! 맞아요 이거 아닌데 아아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여기여기 그러면 뭐 스틸한건가요? 아 여기서 산거 아닐까요? 아 마킹플레이스에서 산거 같아요 아 순간적으로 예 타이밍이 그렇게 나오나 지금 그렇게 빨리 나오나 이거여기 이쪽 이쪽지역을 사냥하면 여기서도 바로 나와요 그 급에 대한 아이템이 미스가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 근데 그게 400원이거든요 그게 예 맞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줘야되요 지금 마킹이 와서 얼른 위스태 자리를 해줘야되는데 네네 근데 지금 이미 나무를 너무 많이 캐다보니까 이거는 지금 타격도 아니에요 아 아까 키퍼가 죽자마자 바로 바로 올라왔다고 했어요 아 아 플레이어스 포스 아 지금 품맨도 좀 더 눌러주고 디펜드 어플해주고 포롭도 얼른 눌러야되는데 포롭도 아직도 안 눌렀네요 네 이제는 좀 견제가 힘들고 그냥 마킹 사양이나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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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죠 상고님도 이거 프린님 실수죠 대해서 마킹이 오게 맞나요 지금 마킹이 그냥 동네 바보영 됐죠 지금 등직한 바보야 베뻥님 화나셔서 날아주잖아요 지금 하하하하하하 지금 너무 너무 재미가 없는 것들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제풍님이 워챙스 진짜 열정적인 게이머에요 지금 워챙스 한국 유저 중 판수 제일 많습니다 500판 500판이요 500판이요? 네 한국 유저 1위입니다 지금 워챙스 판수가 제풍님이 지금도 워챙스 하러 가셨을거에요 아마 공정기 어떤거에요? 나이트 헬프요 아 한판 해야 되는데 나이 일자 아 나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히어는 어떻게 되시죠? 제풍님이? 제풍님 어댑트 원이요 아 품맨으로 전해드리는데 너무 아쉬워요 아이소 여기는 중간에 위에서 아이스 6인캐기 전개 끝날 때까지 모를 것 같아요 정신이 없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도 4인캐기보단 나으니까요 아 블랙스미스 지금 이거 그냥 얼른 2배락 해가지고 라쿨 뽑아줘 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이런것도 아쉽고요 네 마운티킹 너무 본신만 가는데 지금 이런게 너무 아쉬워요 어 배씨 어 배씨 연속 2방 흥미의 배씨 그래도 그 덕분지 본신에 위습이 없네요 아예 밖에서 수리 안하고 어 흔한점이다 바가 바가 자 상정 아 근데 상군 프린님도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위습이 지금 다 1개 남았습니다 위습 다 잡혀가지고 네 지금 무화군이 워낙 많고 아니면 여기 고블린 영구소 지역을 사냥함으로써 바로 쉐도우 아 크레더를 뽑아도 되거든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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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님은 제 생각인데 윈티를 많이 잡아서 나이트에프가 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거죠 자 상대는 프린님이거든요 프린님 지금 와이님 프린님을 네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이님은 와이님은 프린님을 모를거에요 아마 우리는 알죠 그쵸 그냥 일반 나이트 오프 유저라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하는걸거에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건 알 수 있어요 네 차라리 모르는게 약이라고 약이라고 근데 이런건 좋네요 하늘을 푹해주고 윗은 계속 잡아서 네 이런게 좀 괜찮거든요 그리고 나이트 오프는거 남은거 500이라 어 디펜드 오프 해줘요 자 캔슬 디펜드 오프 세컨드 블러드 메이지? 뭐 어떤거지? 자 사전을 직전 마킹 나는 바로 다이렉트 캐슬 가죠 아 이거 제발 권진에 6인킥이 좀 안했으면 좋겠는데 ㅋㅋㅋㅋ 아 이거 좀 안타깝네요 ㅋㅋㅋㅋ 오늘 병기의 포인트는 뭐다? 6인킥이다 이런건 꼭 꼭 배워야 돼요 아 어떻게 저렇게 모르지 계속 너무 신기한데 모를수도 있죠 저도 막 사이킥을 하면서 계속 게임 한적도 있었는데요 무삭제님이 얘기해줘 어제 가라그님 사이킥이에요 난 몰랐거든 저도 그럴 때 있습니다 이기셨을때 지셨을때 그 게임이면 젖던거 같아요 진 이유가 사이킥이라고 오케이 인정 인정 죽인킥이어도 이겼을텐데 저거 진짜 풀맨이 너무 많이 끌기는데 풀맨은 격식인거 같은데 계속 갖다 던져줬네 풀맨을 차라리 이렇게 할거면 타워를 더 짓고 풀맨을 안찍는것도 괜찮거든요 풀맨이 어차피 나중에 되면 금방 녹기때문에 이렇게 한개 한개 주는것보다는 차라리 마킹으로는 견제만 하고 수비타워에 더 신경쓰는것도 괜찮을거에요 맞습니다 지금은 아케인 2개 땡겨짓고 있는데 나무가 없어요 어 마킹 좀 가보겠어요 지금 여기 한번만 딱 잡아서 쉐더 한번만 타는 나무가 이제 세컨드 안포워주네요 아 눌렀구나 아크메이지네 세컨드 아크메이지네 프리님이 정지를 왜 했죠 프리님이 정지를 왜 했죠 말도없이 왜 정지하시죠 말을 해줘야지 네 모기 물리셨나 게임합사가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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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셔야되나 멈춰 아 그럼요 메멘토머리님 다음판에 한번 하시죠 예 됩니다 왜 안되겠습니까 도발 와이씨 도발 방송 되돌려 보기 헐 아 아 와이가 농담 도발 도쿄드리프트 하하하하 와 와이씨 어떻게 저렇게 도쿄드리프트 그 도발을 하하하하 이거 뭐냐 이니셔널을 너무 많이 봐서 전화 온 것 같습니다 프리님은 제 방송을 몰라요 저번은 어차피 와이는 그래도 프리님은 모르기 때문에 프리님은 트위치 방송 그거 예전에 하셨더라구요 아프리카TV인가 옛날에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올해 오래되셨죠 저분도 게임하신지 그쵸 사냥꾼님이 저기 붕어님한테 저기 선전포고를 하셨습니다 뭐요 차라리 붕어보다 와인드립이 더 찰지는데 이러시는데요 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거 같고 마음 상처를 받는거에요 아 그래요? 아 그럼 다행이고요 하하하하 저희는 지금 사냥꾼님이 그 얘기 하시다가 역으로 사냥하는거 같아요 아 하하하하 바로 반격하는 네 와인 개는 성격이 약간 폐쇄적이어서 절대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와인을 해설로 막 이러시는데 너무 웃겨 어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방송 되돌려보기 도쿄 드리프트급 도쿄 드리프트급 도쿄 드리프트급 도쿄 드리프트급 도쿄 드리프트급 아 근데 재밌습니다 역시 사람들이 같이 껴서 얘기를 하니까 재밌네요 약간 워크 놀이터 느낌? 네 맞아요 원래 이렇게 해야돼요 한 명이 장난을 치면 이런 걸로 이제 아니 근데 신기하게 안 그래도 무삭제님이랑 저랑 둘이서 얘기했었거든 어 우리 그 뭐야 붕어님이 입담이 좀 괜찮으니까 붕어님으로 오시죠 맞아요 그랬는데 트위치에 딱 긴 말 온거야 딱 채팅을 한거야 그래서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든가 해서 그냥 바로 초대했죠 그 맞잖아요 무삭제님 맞죠 아 저 채팅하고 채팅하고 혼자서 쉐도우 복싱하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대답을 안해줘 나 혼자서 그냥 얘기하고 아 그래서 삼가신거야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나무 혼자서 계속 채취하시고 집에다 심으시려고 막 아까 안 드시고 뭐 일꾼 안 나오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무삭제님이랑 중계하면서 붕어님 그 뭐야 식목이를 덜치길래 바로 얘기했지 아 아직 되돌려 보기에 셀카가 안 나오는데 야 완전히 묵한 일구만 도발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무슨 급한 일이죠 지금 기다리는 분도 많고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지금 컴퓨터 안 뜯고 계신 것 같고요 어 잠정 사항이라도 좀 알려주시는 게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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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밀리샤 동원에서 막으러 옵니다 이거만 못쓰면 돼 이거만 아 마킹 오전한 전사 많이 바쁘신가보네요 바로 쓰시는거 보니깐 워털이 잘 나왔는데 한발도 못쓰고 다 공받고 워털이 못봤는데 워털이 나왔었구나 워털이 못봤는데 워털이 나왔었구나 양동이 한번도 못쓰고 아 끝났다 와인님 그래도 상품점 상품점 정지컬에 제가 쓰지 정지컬 쓰지마 왜저래 오케이 저것도 틀린말은 아닙니다 그래도 좀 약간 와인의 표현이네요 저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지지하고 나가죠 와인 많이 변했네요 그래도 왜저래 원래 비행청소년이었는데 아 근데 좀 착해진거 같아요 좀 느껴집니다 와인 잘했어요 원래 질풍로드 시기셨는데 와인이가 그래도 정중하게 말했네요 그래도 나름 자 다음 맵은 터틀락으로 팠습니다 방금 와인인데 프리 장상구님 경기를 했구요 아까 메멘토모리님께서 메멘토모리님께서 메멘토모리님 지금 오늘 처음 오신분인데 경기를 하고싶다고 하셨구요 메멘토모리님 선수 경기 예약이 있구요 그리고 선수 아무나 오시길 바랄게요 따로 옵션을 건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아이언소드님 녹차라떼 밀키님 자 일단 초대하실 분도 초대할게요 제가 함께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따로 나갈 수 있죠 대대전? 대대전 괜찮으세요? 대대전 안하죠 저는 네 그러면 나가지 마세요 아 아쉽습니다 아우 열정하면 또 붕어님이죠 붕어님이랑 뮤직님과 같은 열정맨 대대전 재미가 없어요 자 한 분 한 분씩 오시네요 아 오셨다가 나가고 사냥꾼님도 들어오셨구요 사냥꾼님도 들어오셨구요 자 일단 둘리님이나 붓꾼님 지금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것도 아는데 그래도 혹시나 이제 사람들이 옷방에 좀 사람이 많아 안 나가고 또 보시고 이런게 있어서 가급적이면 옷방에 그래도 좀 대기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안 나가고 계속 오래 하거든요 자 와인 한 번 더 나왔어요 자 이번엔 와인이 오크를 잡았구요 메멘토모린이 오늘 처음 하시는 분이구요 자 색깔 변경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웬만하면 이제 둘리님이랑 우리 쭈꾼님 이제 같이 동행하는 거니까 옷방에 좀 자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어 사람 많네 하고서 안 나가고 막 이런게 있거든요 네 자 고고 고합니다 자 새로 오신 메멘토모리 언데드대 와인 오크 터틀락입니다 둘리님 괜찮아요 수고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해설 저희가 중계해드린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다시 한번 쭈꾼님 근데 둘리님 다시 리벤즈 한번 더 가겠습니다 제가 자리 한번 마련할게요 따로 예 다시 한번 조금 워챔스 연습하시고 다시 한번 또 붙어봅시다 자 터틀락 자 5시에 메멘토모린이 언데드고요 그리고 지시는 되게 열심히 쳐주시나요? 10시에 와인 오크입니다 예 와인이가 그래도 약간 좀 변화된 모습 보여주고 있죠 내가 비배를 좀 해봐서 하하하 하하하 네 지금 일단 메멘토님께서는 선핀드 비디오시고요 아 좋습니다 본인을 초보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저희가 뭐 전문 해설은 아니지만 열심히 중계를 해서 메멘토님께 피드백 뭐 그런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또 똥대드하면 저니까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또 언데도 유저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그 오크전일 때는 선핀드인거 안좋습니다 확실히 서둘나게 있어서 아 요즘 메멘토론은 선핀드가 절대 안좋습니다 이게 또 선핀드가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는 빌드인거죠 예전에 하도 불만한테 썰이다 보니까 아 그냥 대나가 처음에 뽑지 말고 핀드부터 뽑자 라는 식으로 해서 나온건데 그리고 심시티를 불마질을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데 불마질 안하고 불마 웰컴 심시티를 해주어가지고 이러면 불마가 지나가다가 들어가고 싶거든요 아 네 파셔 쓰시네요 심시티를 보면 불마하고 싶은데 가서 이렇게 에콜라이트 계속 잡아야죠 그래도 이 맵이 언데드가 괜찮다고 평하는게 가운데 거북이 네지업을 쉽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스와머를 통해서 불마 나던지 아니면 파시어 아무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지구라시 조금 늦네요 데스나이트 커브로 상향을 하면 여기가 굉장히 쉽게 잡혀요 해골원들까지 이용을 하면 데미지도 별로 안 받고요 와인이가 아까 에코와일에서 부모님한테 했던 전략 그대로 쓰네요 근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지금 데스나이트가 이제 한 3분의 1 나왔고 그 같은 경우도 테크가 이제 3분의 1중을 탔으니까 아 메멘토님이 좀 초보라는 말씀이시죠 아 예 맞아요 괜찮아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까 말씀하셨던 비방만 안 하시면 됩니다 예 원래 해설은 날카롭게 해야 돼요 네 이렇게 뚫려 있는 심시티를 보면 예 너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언데드 저도 들었어요 언데드 분들 초보인지 중수인지 이런 거 확인할 때 심시티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저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에크로페이스가 건물이 떠있다는 설정 때문에 이게 되게 이상하게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에크로페이스 떠있는데 열두신은 막혀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요 지금 어디가세요 기사씨 코일 처음에 1코일은 처음에 던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 이런 건 또 아쉬워요 음 그렇죠 이런 얘기 좋습니다 1코일은 금방 차거든요 첫 번째 코일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코일 던지고 시작하거든요 음 오 지금 파시어 펜이 좋아요 지금 오 3번 파시어 네 오 좋습니다 이게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네크로폴리스에서 12시 방향은 지구라트로 막히고요 그리고 어 3시 6시 9시는 지구라트로 뚫립니다 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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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세요 제발 아 다행이다 이제 받았다 어 우리 또 아이템에 템 슬팀 박준급입니다 이 정도면 오오오 박준급 코일 와인 와인 좋아요 메멘토몰림도 열심히 플레이하고 계십니다 네 메멘토몰림 굴을 3개부터 받고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 그러네 홀업하면 이것도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굴 하나 뽑아주고 있네요 네 팜굴로 시작해서 홀업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아쉬워요 그렇습니다 얼른 팜랩을 언제든 제가 언제든 제가 팜랩을 오오 카시어 이런건 좋아요 이런 늑대 세워주는거는 동력 파악을 하는거니까 네 그리고 와인님께서는 투비스를 가하시는데 아마 윗머를 쓰지 않을까 저는 레이더 쓸거 같은데 좀 지저분한 게임 좋아하시니까 와인님은 좀 지저분한 게임 좋아하시니까 레이더 쓸거같은거 레이더 쓸거같은거 상례 보고 네 자 또 견제 왔구요 2렙 뽑아야죠 저 조그만거 잡아가지고 여기서 2렙 찍고 아이고 1렙 못찍었죠 이러면 2렙이 안되죠 저 언올리가 끌텐데 아 근데 물론 여기 잡고 2렙 되죠 왜냐면은 데스라이트가 1렙이냐 2렙이냐 너무 큰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비스 투비스 투비스가 윗나 같거든요 윗나 과연 뭘 뽑을지 찍는데 아 같이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 네 투비스 윗나 왔습니다 자 돈도 딱 모아가지고 윗나 바로 2개 바로 찍네요 윗나가 또 초보자가 상대하기 굉장히 강력한 유닛이거든요 네 까다롭죠 왜 개발 안하면 이거 난리 나는거죠 어렵습니다 진짜 지금 4굴 4굴인데 4굴 뽑은 의미가 어떤걸까요 이거는 고급테크를 가겠다 이런거 아닐까요 이거는 이거는 예전에 예 프로게이머들은 4굴 뽑을때는 디스랑 갠드 유닛을 같이 뽑기 위해서 예전에 잠깐 유행했었던 비디오였거든요 예 그건 맞아요 아 아 아 핀드 아 핀드 아 핀드 저는 상대방이 Y번을 쓰면 바로 저는 쉐이드부터 물립니다 왜냐면 쉐이디가 있어야지 사냥하는게 좋겠죠 아 아 아 아 아 아니 유닛 중에 제일 사기인게 쉐이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유닛이 코러프션 디스 사기잖아요 디스 아 디스는 사기 아닙니다 디스 많이 얕혀졌다고 하던데 디스 디스 긴 사기인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고 쓰는 사람이 쓰는 사람이 사기라고 느껴져야되는데 붕어 언징징 아니다 언데드 쓰레깁니다 제가 언데드 제가 언데드 말고 나이템프해서 쓰면 진짜 난리당했습니다 제가 언데드만 너무 오래가지고 네 이상 해설 언징징의 해설이었습니다 아니 괜찮네요 그냥 워크허프 자체가 망한게임 아니 왜이랬어요 또 그런 말은 좀 자제 좀 해주세요 네 안 망했어요 네 우리 아직 하고 있습니다 저 워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요 네 안 망한 게임입니다 맨날 지면 그냥 욕하고 나가서 그럼요 다 그렇게 하는거죠 나도 그러는데 왜이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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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도 반응속도 좋아요 바로 웹 찍어요 그래서 윗낙 보자마자 네 잘했어요 지금 네 이런건 괜찮습니다 네 아 그래도 대나 3레벨 못 찍은게 너무 아쉽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좋습니다 저는 토스트 먹을라구요 이삭토스트요 예 어떻게 알았어요 이삭토스트 시켰는데 아 아 아 아 그럼요 당연하죠 네 다 됩니다 요즘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무삭진님이 독일에서 하셔가지고 한국의 배달 문화를 잘 모르죠 요즘에 킹들 배달 문화입니다 킹들 이미 자 핀드 핀드 아 비스 좋구요 지금 아 핀드 3개째 아 너무 세요 최생 001 60 맥심 데미지 60 예 지금 0-1업이거든요 이게 언데드가 해야되는 컨트롤은 일단 외부로 묶어놓고 살짝 기록 빠져서 때려야되요 그렇습니다 예 칼팅을 해줘야되는데 칼팅하는것도 오브가 있냐 없냐 하다가 너무 큰데 지금 오브는 일단 안될거 같고 예 지금 2티어죠 지금 그래도 지금 여기 여기 이렇게만 먹어놔도 언데드가 할게 없어져요 아 지금 언데드가 각오일 뽑고 계세요 아 빕니다 각오일은 이 상황에서 좋지 않은 이유가 일단 개체수 자체가 많아야 되구요 그리고 만화 아니 뽑아갔자 밴날드 뽑게 되면 또 무기력하게 되면 각오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각오일이 체력이 너무 낮아 네네 너무 낮아 이 체력이 그리고 각오일은 멀티를 통한 물량으로 승부봐야되는 유닛인데 그렇습니다 본진 자원만으로는 각오일이 유재기가 또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파시어는 일렉코일입니다 상당한번에 와 데미지가 파시어 데미지가 장난 아니네요 일렉코일 핵굴밤급이거든요 플러스 25에요 아 플러스 25 야 핵굴밤이거든요 저거 와인씨 목대 정찬이 너무 좋아요 지금 와인씨 지금 양민학사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졌다 이거죠 아까 져가지고 저한테 대시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급은 아닌 것 같구요 그래도 메멘토모리님이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도 바로바로 또 반응하시고 각오일도 바로 전환하시구요 지금 언데도 응원하는데 너무 귓말 귓말 해줄까? 귓말하면 방송에 보이죠? 하하하하 디코로 하셔야 됩니다 디코로 하셔야 됩니다 디코로 하면 안 보는데 디코로 하세요 아 와이두고 싶어요 지금 지금 와이버는 도복업이 됐구요 지금 02업 가지고 계시는데 만약에 03업이 되면 거의 데미지가 60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팬들이 우수수 떨어져요 아무리 상성유닛이라고 하더라도 맞습니다 아이고 이거 이거 급했죠 이거 이거 대나님 아이고 아이고 대나님 아이템 아이고 와 파시어 지금 메멘토 무리님도 지금 내가 경기하는 거를 지금 보겠다는 그런 거에 긴장을 좀 하시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템 먹는 것도 까먹죠 이거 당연한 거였는데 파시어는 지금 공유는 70입니다 와 와 미쳤습니다 이거 야 이런 파시어 처음 봤는데요 와 와 이거 미친 거 아냐 이거 이야 파시어 템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또 치시고서 먹으면 또 1,2,2가 많죠 아니 이 정도면 거의 진짜 1,6,1인데 근데 아니야 그러니까 10,2 먹었습니다 아니 디스를 띄워서 지금 야 아이템 보세요 와이반이랑 싸우면 디스가 녹는데 아 같이 또 60까지 아니 70까지는 뚫어놔야 되는데 아니 그냥 이거 1.4로 윈드라이더랑 파시어랑 그냥 쿵 찍고 그냥 되나 한 번만 1점사하면 그냥 되나 죽겠는데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지금 와인드에서는 과거에 오는 겟라이더를 섞어준 모습이고요 네 그럼 데미지도 코도까지 섞어 놔가지고 더 세졌어요 지금 스카이오크거든요 이거 보여주기 힘들다는 스카이오크예요 그리고 지능영웅답게 네 최소 데미지와 최대 데미지 폭이 높거든요 네 거의 33 평균 데미지 33 플러스 41이니깐 74 와 73 74 미쳤어요 와 제가 살면서 파시어가 이렇게 데미지 센거 처음 봤습니다 이건 무슨 유즈맵입니까 지금 그리고 언제든 서드를 드레이드를 뽑는게 좋습니다 와인님처럼 이렇게 종족이 다양하지 않은 분한테는 드레이드 스낵이 잘 먹힙니다 드레이드를 쓰면 이제 히트님이 맨날 자고 있어서 워 여긴 또 어떤 클럽 보호반지 이야 자 갑니다 예 자 싸워요 자 어쨌든 이 모습 58대 70이구요 자 갑니다. 자, 각오일이.. 벤라이다랑 각오일 스티가 똑같아요. 각오일 4기거든요. 지금 그나마 제일 할 수 있는 게 코인이랑 노바로 짤짤이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코노바, 코노바? 그렇죠. 아, 이럴때는 노바 써야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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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거 다 녹는다. 안 돼. 오, 웹 좋아요. 웹은 괜찮은데? 오, 이거 디스에 그냥 녹아요. 아, 리치에 녹았네요. 코리스 타이밍이 안 나와요. 아이템이 너무 좋아요. 아, 팟쇼, 팟쇼 평타 보세요. 와. 와, 그거 소개 안 했어요, 지금. 팟쇼 평타 미쳤는데? 와.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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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 디스, 디스. 디스, 디스. 파기다 구경 중. 미안했어요. 디스, 이모티콘은 멋있는데 쓰면 쓰레기입니다. 자, 5레벨 직전. 아, 5레벨. 자, 지지 나왔어요, 지지. 파릇도 좋습니다. 파릇도 좋습니다. 파릇도 좋습니다. 네, 지지. 아, 네. 첫 경기 열심히 하셨고요. 어,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메멘토머리 님이 열심히 하셨고, 여기 지금 시청자에 계신 줄리 님이나, 그 누구야? 쭈구푸구 님이랑 같이 하시기에 맞는, 예. 그 스타일일 것 같습니다. 아, 실력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초보를 환영하기 때문에, 예. 너무 초보까지는 아니고, 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둘리 님께서는 이제, 너무 그런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트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트를 조금 배제하고, 빠른 좀 태클을 타면서 좀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키 님. 레멘토머리 님. 오, 예. 민키 님 오셨네요. 오. 민키 님. 어서 오세요. 오. 예. 메멘토머리 님. 수고 많으셨어요.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중계했습니다. 아. 그 깜짝 윈드라이더. 그래서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간에, 초보라든지, 예. 수고 많으셨어요. 초보 유비에 다 환영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경기 임해주세요. 예. 둘리 님이 여기 계신 분도, 지금 워크 배우신지 두 달밖에 안 됐거든요. 두 달 좀 안 됐을 거예요. 그럼 붕어 님은 한 게임 하실 거예요? 아. 그냥 올라와 있어요. 지금 하신다는 분들 없으시니까. 붕어 님이랑 뮤직 님이 참 많이 닮았어요. 보면은. 예. 맞지. 지금 사냥꾼 님이 붕어 님 때문에 들어오셨다고. 저를 너무 좋아해서 사냥꾼 님이. 사냥꾼 님이 붕어 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저를 가질 수 없으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어. 와이 님이랑 저랑 한 게임 할까요? 어. 괜찮은 거 같습니다. 그럼 디코 나가주시면 돼요. 게임 하실 거면은요. 일단은 와인 님 올라오시면 제가 나갈게요. 와인은. 와인도 게임 한 걸 좋아해서. 저 나갈 때 올게요. 예. 디코 나가주시면 돼요. 네. 와인 님 게임 열심히 하시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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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나왔고요. 저랑 무삭제 님 둘이서 중계를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나이틀프입니다. 나이틀프. 나이틀프. 나엘. 자. 붕어 님이 언데드가 아닌 나엘을 했네요. 고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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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 달리거든요. 이거 뭐죠? 타오러쉬네요. 바로. 이거 타오러쉬죠. 근데 타오러쉬가 이거 가능합니까? 허접이 아니에요. 타오러쉬 개념을 알고 있는 플레이였네요. 네. 그럼요. 와인 알아요. 얘는 변칙적인 플레이를 좋아하더라구요. 잘 알고 있네요. 럼버밀? 이거 맞거든요. 이 빌드 맞아요. 이거. 근데 이게 지금. 헐. 헐. 근데 지금 타오 위치가 안좋거든요. 아 이거 안좋은겁니까? 네. 자 이거 보세요. 이 위치보다는 알타와 트리 사이에 있는 위치가 더 좋거든요. 왜냐면 이 위치로는 엄마트리를 직접적으로 때릴 수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네. 그냥 여차하면은 그냥 이 타오를 맞지 않고 바로 와인이 본진으로 띄워도 되는 심시티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예. 위치가 좀 더 트리 쪽에 올라가는게 좋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예. 야 이거 뭐죠? 이거. 그리고. 이건 또. 안좋은게 뭐냐면은. 이거는. 가드타워를 3개를 지어야 되는데. 아. 지금 아케잉을 하나 넣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렇게 되면은. 아처와의 싸움에서도. 혈액 싸움에서 밀릴 수가 있어요. 아. 자. 이거. 알타 안짚고 있거든요. 못짚거든요. 아. 아처 나왔어요. 자. 아처가. 피런트 때리네요. 자. 어차피 그냥 타워짓기 내둔단 말씀이시죠? 네. 그게. 크게. 위기는 안될 것 같아요. 아. 이게 트리에 살거리가 안닿는군요. 네. 안닿죠. 이 정도는. 그리고. 동호님께서는. 네. 문해를 계속 지으면 좋구요. 세번째 타워까지는 괜찮아요. 네번째 타워만 취소를 하면 됩니다. 아. 지금 또. 아. 핀 로드를. 파이어로드. 저거. 네. 브레스트 그거죠. 이거 뭐라고 하죠? 레인 오브 파이어. 레인 오브 파이어. 네. 네. 판단 좋습니다. 붕어님. 네. 지금 아처는 계속 타워만 때려야죠. 어. 판단 좋습니다. 네. 자. 파마나 짓고. 알타 안 짓고. 계속 못 짓죠. 야. 이게 통합니까? 막혔죠. 이거는 바로. 안닿아요. 엄마스비가. 아. 하려면은 트리가 닿게끔. 네. 트리가 닿게끔. 트리만 닿으면 안되고. 트리랑 금강이 닿아야 돼요. 아. 그게 포인트이군요. 그쵸. 와인이가 다시 보기로 확인할 것 같습니다. 오. 침착하네요. 우유를 막혔습니다. 네. 부모님도 되게 침착하네요. 이거 데몬 지수하고. 어떻게 파이어로드를 생각했나요? 아. 대몬 나와서도 막았을 것 같은데. 음. 핀노드 확실히 끝내네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이 핀노드는 죽게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아. 아. 그렇군요. 아. 어차피 나오면은 피가 차니까. 네. 문헬은 차라리 아처가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뒤늦게 그래도 두 명 땡겨서 알타칫네요. 아. 아. 자. 슬쩍하게 막습니다. 알타칫구요. 자. 2레벨. 2레벨. 2레벨 됐습니다. 자. 팬더가요. 와인 팬더. 자. 타워짓고. 와인도. 쉽게 포기하는 스타일이 아니네요. 물이 아프지 않죠. 지금. 그냥 이거 시간 끄는 용도죠. 이거. 네. 이러면서 슈머는 갈 수 있는 게 3티어. 뭐 이렇게 밖에 없는데. 네. 파워러시가 너무 금방 끝나다 보니까. 3티어 갈 여력도 없구요. 네. 너무 불리한데요. 지금. 와인님께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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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레벨이구요. 이거. 홀업 밖에 갈 데가 없죠. 이거. 둠가드 나오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아. 둠가드까지 갈까요. 그 전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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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끌게 되는 경기를 만들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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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상이 됩니다. 자. 헌터솔. 자. 쉐더까지. 아. 이거 그러면은. 네. 테크틀이 제대로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길게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도 붕어님이 약간 또. 예능을 알아요. 제가 봤을 때. 네. 트위치 시청자를 위해서 또. 재밌는 경기를 보여주려고 또.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시청자가 두 분이라도 원한구나. 아. 아. 붕어님이. 아니 딱. 얼굴은 못 봤지만. 제가. 말투만 봐도 알거든요. 목소리나. 느껴지거든요. 좋습니다. 아. 슈머는 답답하네요. 지금. 3렙 불도. 2렙 불도 없고. 네. 만약에. 3렙만 됐더라도. 약간 좀. 시간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생길 것 같은데. 1렙불은.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어. 근데 진짜 신기하게. 무삭제 님이. 확실하게 예언을 하셨네요. 예지를 하셨네요. 그. 딱. 타워롯이 왔을 때. 딱. 아 이거 근데. 틀이 안 닿아가지고. 이거 막혀요. 오. 그 말이 딱. 역시 무삭제 님의 해설에. 해안이 있네요. 정확합니다. 안 갔어도 됐을 정도에요. 그렇죠. 네. 역시. 무삭제 님이. 그냥 게임을 잘 읽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거. 펜더 그냥 깔짝깔짝 거리는 것 밖에 안돼요. 이건. 이게 다 PM이 나팬 것 같네요. 예. 이건 잡을 것 같네요. 아. 크리 떴어요. 이야. 2레벨 그거네요. 그. 왁타는 크리. 예. 브롤러. 스킬 이름을 까먹었네. 네. 까먹었죠. 그죠. 저도 까먹었어요. 브롤러인데. 브롤러에요. 브롤러인데. 뭐뭐 브롤러인지를 까먹었네요. 자. 여기서 세컨 펜더에요. 어. 어. 자. 나도 펜더 보여준다. 약간 이런거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되다보면은. 네. 어. 고려를 해보는게. 네. 마이 님께서는. 펜더 레벨이 높아질 수 있구요. 그리고 테크도 지금 더 빨리 올릴 수도 있구요. 3대까지. 어. 테러 보여주죠. 어. 부모님께서는 지금 영웅 조합이 별로 안좋기 때문에. 아. 예. 물론 힘들긴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핀노드랑. 펜데런이. 펜더가 이거 나중에 레벨 오르면은. 이거 영웅. 그 건물 철거 조합일 수도 있거든요. 파이어. 예. 아. 파이어. 예능을 알거든요. 이거.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예. 이거 딱 봐도. 트위치 시청자를 위해서 예능 플레이 해주는거에요. 보니까. 지금. 2레벨인가요? 지금. 그쵸. 2레벨. 브레스 오브 파이어죠. 아. 이거. 와인. 네. 빨리 나가는게 좋은거 같아요. 와인을 쉽게 포기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 포탈 없거든요. 아. 제플린. 아. 제플린 좋아요. 와. 센스가 아주 그냥. 와. 이 와중에 또 제플린을. 센스 좋아요. 야. 와인 한방 크게 먹었거든요. 이거 한반만 더 오면은. 이거. 일꾼 다악살 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 멀티. 나무 파가지고. 가겠죠. 예. 아. 좋습니다. 그. 아까 해설할때 얘기한게. 예. 뭐. 허투루 들리진 않네요. 자기가 나이를 했으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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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콘대들에서 이런거다. 네. 뭐 이러는데. 그렇죠. 뭐. 뭐 이버크가 아닌걸로. 네. 일단은. 어떻게. 가끔 저. 나이를 유저들도. 저희 가끔 통하기는 하거든요. 아. 그러나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후반의 실수를 크게 하면 바로 먹히는 전략이기 때문에 근데 침착한 게 한 번 봐서는 역시 워크잠파도 무시 못한다 네 맞습니다 자 이거 금을 맞아가지고 지금 못 나오죠 네이처스 플래시까지 됐네요 뚱뚱합니다 와인도 밀리셔 보내서 정찰 하죠 멀티 했나 안 했나 그냥 본진으로 보내네요 누가 하는 거지 이러면서 와인이랑 저도 몇 번 해봐서 느끼는데 얘가 정찰을 되게 잘 보내더라고요 정찰을 그런 거는 아주 좋더라고요 정찰 보내는 거 오? 오? 오오? 이거 한 대 맞으면 죽어요 죽을 수 있어요 막 이거 맥댐 맞으면 아 이거 안 돼 안 돼요 아니 이거 왜 보냈죠 이거? 네 이거 아니에요 괜히 돈만 날렸어요 네이터 스플래싱 내면은 트리는 세 방을 맞춰야 된다 그렇죠 저거 괜히 돈만 날렸죠 자 이번에 와인이가 제대로 파이어 제대로 도발 당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하려고 게임한 거 같거든요 네 딱 보니까 지금 파이어 엠버워크 자 제플린 치네요 자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없거든요 어 근데 터졌어요 야 제플린은 더 샀어요 야 장난 아니에요 야 제플린은 더 샀어요 야 제플린은 더 샀어요 이야 자 제플린 터트리죠 어 제플린 아 제플린 예 자 어 제플린 끝까지 쫓아가요 야 한 대 이제 터지죠 터지죠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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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터뜨리나요 자 3레벨 펜더 3레벨 자 3레벨 펜더 저 와인도 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합니다 자 이거 한 대 한 대 한 대만 치면 에이고 못 보시네요 저게 무슨 드립이죠? 비테스 노 레임? 하하하하 하하하하 지금 그리고 어 펜더 죽어요 펜더 죽죠 어 이거 방심하다가 이거 이거 방심하면 안 돼요 자 와인도 근성 있는 친구라서 자 라풀로 지금 계속 가죠 지금 라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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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진 금광은 천 차이가 나요 와인이 그 브레스 오프 와이어 때문에 금을 먹여가지고 이거 컨트롤러 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 이래풀은 항상 변수가 생기는 스킬인데 드라이어드 밖에 없다보니까 변수가 안 생기고요 아 네 그래도 아직은 유리하다 아 사전이 그냥 돌리는게 낫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네 사냥꾼님은 그래도 휴먼이 유리해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이거 되게 이거 낚시거든요 이거 펜더 낚시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네요 이거 외줄타기 플레이죠 지금 와니가리 잘 탈죠 네 나도 도발 온다 오오 오오 완전 외줄타기인데 오오오 오오오 그쵸 저거 저게 은근히 길더라구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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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발 아주 어마어마하네 지금 그리고 지금 동원님께서 쉐더를 두기를 가지고 계시고요 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긴 왼쪽에는 계속 놀고 있더라구요 네 그러네요 아니 나는 근데 이게 되게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게임이 길어집니다 지금 벌써 14분 넘어갔구요 진짜 둠 보여주는건가요 이거 둠 보여주려면은 그냥 원용 좀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하하하 그러면 지금 벌써 한 5렙 중반 됐을텐데 예 예 자 3렙은 세컨 편더 3렙은 라이트레프트 세컨 오우 오우 그거까지 이미지 포션까지 빨고 자 브레스 오브 파이어가 아니라 레인 오브 파이어 날리러 가죠 아 근데 와인이도 해놨어요 네 투명 보이게 해놨어요 꼼꼼해요 와인이 매직 센테리였나 네 매직 센테리 맞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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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자가용을 도대체 몇대를 뽑는거에요 지금 지금 세대째 뽑고 있거든요 지금 제플린 야 이거 완전 예능경기인데요 이거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게 초급분들 아셔야 되는게 예능경기도 기본 실력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하 그쵸 예 네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저것도 기본 실력 없으면 절대 못해요 자 와인 그래도 못붙이 합니다 자 팬더한테 몰아서 팬더 지금 4레벨 자 풍수 네 레인 파이어 지금 여기서 끝날거 같거든요 게임이 네 아 지금 돈보세요 일부러 50 안 넘기거든요 지금 2000이나 있어요 2000 2000 가까이 자 근데 영웅 조종은 잘해야죠 영웅 피관리는 해줘야죠 아무래도 죽고 죽어요 자 와인 팬더 죽었구요 아 팬더 자 GG 아 GG 자 다음 맵은 10맵 한번 가야겠네요 버튼을 열었어 잠시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아 진짜 뜨거운 경기 2 선정 신화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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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도 또 이번에 또 붕어님이 또 휴먼으로 바꿨나요? 오늘은 딱 보니까 약간 Y인데 붕어님 약간 끝장전 매치가 예상됩니다. 그쵸? 오늘 약간 양상이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해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사냥꾼님이랑 쭈꾼님이랑 다 지켜줘서 아마 또 이렇게 하다가 또 오실 거예요. 자 고 와인이 준비됨 자 쥐쥐질 어? 뭐 일어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뭐 가신다고요? 잘 시간? 쭈꾼님? 아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래야 이제 또 신규 유저나 또 지나가다가 온 사람들이 또 옷방에 사람이 있네 이러면서 게임 플레이하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네 그러면 다음 판은 다음 판은 다음 판은 분리대 축구 리벤지 매치 하겠습니다. 자 자 오늘 정말 무섭제님과 중계 예 재미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붕어님께서 네 휴먼을 하셨는데 휴먼 빌드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거 같거든요? 아니 근데 붕어님도 랜덤을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요. 제가 붕어님하고 랜덤 정도 해봤는데 다른 종류도 다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오크하는 건 못 봤어요. 근데 휴먼도 잘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제 예상에는 와인이 못지 않은 것 같아요. 랜덤이 뭐 경기는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자 이번에는 네 네루비안 타워? 네루비안을 이렇게 빨리? 이거 뭐죠? 지금 짓는 건 아무 의미 없거든요. 네 이거 네루비안 타워 왜 이렇게 빨리 가죠? 이거 이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보통 지구라트를 앞에다 짓는 이유는 대대전을 할 때 해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지 네 이렇게 휴먼던에서 전진해서 짓는 건 별로 좋은 생각이 나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런 타이밍이 그쵸. 너무 빠르긴 한 것 같아요. 방어적인 그 마임은 알겠는데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이미 네루비안 완성됐어요. 데나가 나오기 전에 네루비안 완성된 거 처음 봅니다. 아 네크로 이거 뭐죠? 도발인가요? 네크로? 이거 뭔가요 이거? 걸렸죠 이거? 아 시간벌기용 와인이가 뭘 하려고 그러죠? 와인이가 뭘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와인이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자배나 여자배나 소상화 좀 많으시면 좋겠어요. 아 또 여자 대난한가요? 항상 여자 대난 가 걸리나요? 여 그래서 여자 여자더니 여자는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쁘면 상관없는데 안 이뻐가지고 나도 좀 보는 내가 좀 답답해요. 어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의도대로 잘 됐네요. 그래서 타령 방해를 하고 이제 코에 스킬을 할 수 있는 각이 낫죠 지금 같이 코에 스킬 네 자 스킬 그렇죠 그래도 와인이나 줄리님이나 그래도 어챔스로 치면 엠엠엠엠 그래도 한 1500, 1600대여서 예 중수급은 됩니다 뭐 하키면 어제 지금 아 아 아 아 이거 다 주나요 와인 복수 성공했죠 지금 예, 이거.. 이게.. 끝장전이거든요 아크메이지가.. 빵이에요 빵 이거 평타 2대 맞고 코일이면 죽어요 아크메이지 아 근데 이 코일은 좀 아니었네요 너무 이른 코일.. 좀 더 간봐도 되는데 나오지 말아라 약간 견고하는 느낌이에요 만화만 차면 아크메이젠 죽거든요 어제까지 다가가진 못해요 지금 대나가 조심해야되서 이거 먹고 아 1레벨 안되죠 와 1레벨에 4 모자라요 자 4 4 5 5 5 Intel 찰나 뭐가 살기 좋은데 파틸 타야돼요 지금 아 이거 계속 돌아와야 되요 지금 코 mejiform 확인하면서 계속 돌아agger에게 해고илось 어 그래 지지 않습니다 포탈 안타 어 2레벨 자 1렙 대나 코일 만화 됐거든요 지금 아 이거 아 눌렀나요? 아 엠싱공도 안됐구요 하필이면 또 2렙이 되자마자 잡힌거여서 타이밍이 또 뺏기거든요 와 이거 둘이 완전 이거 끝장전 아니 지금 여자대나에서 홀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아 이럴때 또 우리 또 갑자기 차싱님이 또 보고싶네요 차싱님이 한 일주일 못온다고 했는데 다음주에 복귀하면 또 차싱님과 함께 또 재밌게 봐야되는데 차싱님이 이런걸 되게 좋아하더라구요 끝장전 막 이런거 그리고 지금 동원님께서는 나지컬 준비하고 계시구요 차싱님도 나중에 기회되면 한번 모시고싶어요 나엘할때 나징징 해설 자 품맨 아 확실히 언어리가 있는 대나랑 없는 대나랑 진짜 차이가 크거든요 체력차 하는게 달라가지고 나가씨 오 나가씨 야 이거 동시에 내가 나가씨 뽑을거야 라고 먼저 외치논듯이 동네 지금 훨씬 좋죠 와인드 네 자 아크메이지나왔구나 센스있게 세컨나가를 뽑긴 했는데 이러면은 나중에 라지컬 타이밍이 더 약해지거든요 네 물론 프러스트 에어로우가 좋긴 한데 자 마나 아 마나실드인줄 알았네 아 블라이트 깔았어요 압박 주겠다는거죠 자 킬링포션 넘겨줬구요 자 해골만 좀 써야죠 네 자 위험해요 붕원이 위험합니다 오 되나 아 포탈 포 아 아 타면 돼요 오후 아 아 아 아 차연승 돌렸지만 하하 사이 네 지금 와인 님은 아까 당했던 수모를 갚기 위해서는 대나 궁극기 정도 써도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자 어쨌든 멀티를 하겠다는 의지인가요 블라니셜을 데리고 왔으니까 네 그렇죠 자 3레벨 자 테나 3레벨입니다 아 3레벨 2레벨이라도 달라요 아 멀티는 하지 않는 판단 어 근데 레벨 차이가 너무 난다 근데 이제 와인이 잘하는게 장점이 뭐냐면 해골 정찰을 되게 잘 하더라구요 자 그러면 사냥 자 생텀 생텀에서 지금 풀스트 한개 풀스트 두개 지금 나이풀 빌드 영웅 환기 사면 시간차 없나요 바로 생기나요 네 상관없습니다 이게 뭐 아이템처럼 뭐 이게 뭐 재사용 대기시간 이런게 있는게 아니라서 상관없습니다 막말로 뭐 팀플에서도 이제 뭐 사양꾼이 팀플을 많이 하시니까 팀플에서도 태번에서 뭐 뭐 어떤 죽는 영웅 하나를 다 뽑는다 해도 뭐 상관없어요 돈만 있으면은 제한없이 다 뽑을 수 있습니다 한번 4명 5명 6명 저거 아까 그러고 보니까 무삭자님 저녁은 드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못먹었어요 아 그래요? 아 제가 오후 4시에 밥을 먹어가지고 회복시간으로 지금 새벽 3시 거든요 저 지금 새드위치 좀 먹으면서 좀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와인님께서는 서드위치가 나왔고요 벨베베베는 체크는 두고 지금 잠꽤요 아 이삭도 좋지 뭐같지 근데 이제 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엔네드가 지금 세컨 나라시를 쏘고 없는데 이게 컨트롤이 굉장히 좋지 아니면은 분명히 서드 크로에 부재가 느껴질 거거든요 무삭제는 독일은 독일어가 따로 있나요? 무슨말이죠 저게? 드릴인가요? 아 영어 쓴다고 생각해요 하하하하하 그건 당연하죠 독일어가 제일 많이 쓰지 공용어인데 유럽에 다 각국의 언어가 있어요? 네 알죠 프랑스어, 스웨덴어 뭐 이탈리아어 다 다르죠 그리고 이제 유럽 착각하시는 분들이 유럽 사람들은 영어를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영어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네 많죠 영어를 오히려 못 알아듣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차라리 스페인어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스페인어 스페인어가 제일 많이 사용되는 언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남미는 전부 다 스페인어거든요? 네 브라질은 포르투갈어고요 네 알죠 아 빨간색 지역 사냥 언데드는 그리고 또 광렘이 되는거죠? 저는 어텀 리뷰스가 개인적으로 언데드한테 좋은 맵이라고 생각해요 언데드죠? 이 골렘 9레벨짜리 골렘을 빨리 사용할 수 있는 종족이 언데드거든요 네 그리고 슈머는 앞마당을 먹어야 강력해지는 종족이어서 네 이렇게 좁은 맵은 좀 많이 불편하죠 그렇죠 지금 마지막 타이밍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와인 해골 보내서 먼퇴하는거 확인했고 후 디스포이요 네 차라리 그냥 어범이가 났거든요 미스는 그냥 어제를 지워주기 위한 용도일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윈드완드가 약간 허무하게 빠진 듯한 느낌고요 네 어 자 이거 시간보려고 이거 문건데 그냥 포탈 타는게 나을 것 같거든요 포탈 안타네요 너무 살았네요 태력 17 자 핀나는 끊고 포탈 타겠다라는 건데 어 아니 싸워요 자 이거 포탈 타야돼요 진짜 타야돼요 시작 네 이제 타죠 아 손에 많이 봤어요 손이 그렇죠 이게 세컨나라는 생각보다 좋지가 않아요 이게 순간적인 딜 자체도 별로 없고 네 시시기를 없애는 것 자체가 언데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거든요 맞습니다 여기 빨간색 굴렌지약 또 언데드가 먹으면 안 먹고 멀티 푸시하러 갑니다 이거 못 먹을 것 같거든요 타워도 지금 지어지려면은 타이밍 괜찮아요 지금 휴먼은 앞마당만 보고 타는 건데 지금 앞마당 깨지면은 많이 힘들으시죠 네 네 포탈 타고 돌아오더라도 포탈 타고 돌아오더라도 힘들고 해 자 포탈 타야죠 휴먼 어쩔어요 포탈 타야죠 이거 깨지면 미래 없는데요 야 센스 어보미만 하나 납두고 갑니다 센스 어디가죠 나가실지 아 힘든데요 저 붕어님 자 그래도 에콜라이트 좀 끊어준 붕어님 자 그래도 에콜라이트 좀 끊어준 붕어님 확실한 이득을 가져가겠다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네 제대로 걱정했습니다 이 어보미가 피전트 다 확살했네요 네 그리고 앞마당으로 포탈 탔었어야 했던 것 같은데 네 저 병력은 어떻게 맞죠 인구수가 38입니다 네 붕어님 불리해요 많이 불리해요 그래서 어우 색탑 나가시기 너무 셉니다 와이 니네 바로 죽었고요 하하하 빠야치 빠야치 자 다음 경기는 우리 다시 리벤즈 한 번 가겠습니다. 쭈쿠푸쿠님 대 둘리님 초보 뉴비대전 갑니다. 맵은 펀실드 힐 아까 두 분은 라스트 리퓨즈 했으니까 이번엔 다른 맵 트위치 방송 보시는 분들 지금 이렇게 옷방 시작하기 전에 오실 분들 아무나 오세요. 워크빌리 유저나 배우고 싶으신 분이나 아무나 오시는 거는 돈 안 받습니다. 공짜에요 공짜. 구경은 아무나 됩니다. 자 이번엔 뉴비대전 붕어 님이 초대해달라고 하시네요. 붕어 님이 아 예 잠깐만요 붕어 님이 다시 해설로 돌아오네요. 초대 어떻게 했더라 초대가 잠깐만요 왜 안되지 어디로 갔지 어라 아 잠깐만요 이거 다시 나가야 돼요 다시 나갔다가 다시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붕어 님은요 붕어 님 어 이거 아닌가 지금 전화 걸었거든요 아 네 걸었네요 붕어 님 붕어 님 받으시려고 하세요 붕어 님 붕어 님 붕어 님 붕어 님 전화 안 온다고?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무석재님이 건거 맞아요? 네 제가 걸었어요 근데 왜 안봤지? 안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초대를 어떻게 하냐? 왜 안되지? 잠시만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렇게 한게 아니고 어떻게 했었냐면 이게 참 자 받으세요 받으십쇼 다 들어왔죠? 여보세요? 네 됐습니다 아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다시 나갔다 와야되요 한번에 아 저 방금 나갔다 왔어요 네 다시 나갔다가 새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우리끼리 이거 그러지 말고 그 그냥 아까 FFU 프리포폴 이벤트에서 음성채널 일반 누르시면 되거든요 아 그렇게 해도 되겠네 네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거 초대해야 되니까 매번 귀찮으니까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반으로는 네 자 고맙니다 자 기대할게요 자 이번엔 붕어님까지 아니 그 누구야 붕어님까지 함께 붕리님 붕리님 응원합니다 들뚱이 아저씨가 응원합니다 오케이 아니 아까 나 아가씨 위치 무포 들고 있었는데 그거 아메한테 준 줄 알았거든요 남기고 있더라고 아 나갔죠 수고했습니다 자 둘리님 컨실드일 둘리님 한시 오크구요 일곱시에 축구님 자 두번째 리벤지 매치 갑니다 뉴비대전 네 저희가 그 해설 뭐 중계 이런게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초보분들이나 뉴비분들 오시면은 언제든지 못방 참여하실 때 우선순위로 네 게임을 같이 봐드리고 네 중계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초보든 뉴비든 상관 없으니까 언제든지 가라비에 새벽오빵 참여하셔서 한번 피드백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게이머도 환영합니다 아 그럼요 프로게이머는 이제 저희가 빡싹 긴장하고 이제 해야죠 제가 혼술을 놔드리겠습니다 프로도 오시면 하하하하 그렇게 하는거 아니다 워크랩트는 하하하하 육목올거 대비하고 이제 악플 달고 막 워게엘에 그거 올라오고 아니 괜찮아요 근데 저는 워게엘 안에서 좀 괜찮습니다 아 저 붕어가 누구냐 이러면서 막 아 저도 그런거 싶지 않았어요 붕어도 모르면서 붕어도 모르면서 붕어도 모르면서 무슨 워크랩트 하냐 이제 그래야죠 어 붕어 아 나도 그냥 오히려 그런게 어그로 끌긴 더 좋을거야 괜히 막 관심사 끊는다고 뭐 그럴일은 그럴일은 뭐 아예 없다고는 단정 못하고 막 진짜 정말 이제 나중에 이제 가라비에 오빵이 유명해져서 뭐 예를 들어 장제호나 박준 막 이렇게 온다 어 근데 붕어가 해설 왔다 그래서 욕하는거죠 쭈꾸님이 큰 실수 하신거 같은데요 지금 예 영웅 안 찍었어요 어? 어 이거 대박인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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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박 중립 중립은 지금 하면 안돼요 중립 지금 안 뽑혀요 어 이거 뭐죠 이거? 이거 모르고 있거든요 상대 붕어를 뽑으실라고 지금 자 영웅 나왔는데 뭐 지금 어 이거 지금 알았어요 지금 찍었어요 키퍼를 야 이거 지금 알았어요 야 이거 붕어가 나오.. 야 이거 대실수거든요 이거 사냥 안하는게 낫죠 어차피 아 대박 저거 붕어가 막 타먹을거 같은데 지금으로라도 예 이거 대실수에요 이거 진작 많이 하셨나봐요 터번 형 형 터번 야 이거 뭐죠? 그냥 비만 뽑으실 텐데 아 지금 사냥 부어서 때려가지고 목들이 또 반응했어요 지금 야 이거 아이템 이거 와 대박이죠 대박 아이템 먹고 시작해요 이거 이게 왜 떡이냐 이게 왜 떡이냐 또 깨지면 또 깨지면 또 깨지고 야 이거 완전 물론 경험치는 못먹었는데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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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를 안닿죠 붕어를 붕어 실났네요 지금 막 야 이거 뭔가 쉽죠 이거 엄청난 실수로 어 그리고 인탱글 인탱글보다는 지금 트랜트를 다 해서 긴장하셨네 긴장하신거 많네요 어 아 이런건 좋네요 위즈 금강을 바꿔서 기계하는거다 이런건 좋네요 워아를 이렇게 지킬 필요가 없나 워아가 어차피 깨질건데 어 추워 뽁구님 지금 돈이 천원있네요 그 옷금주실라고 돈을 벌렛팀이면 오셨는데 아이고 긴장했어 긴장했어 무네도 쎕니다 불가가 차라리 그냥 센테넣는게 더 낫긴데 무네도 안올리시고 무네도 안올리시고 무네도 올려주세요 무네도 올려주세요 무네도 올려주세요 아 나왔다 아 나왔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요 저는 빠른풍이 좋습니다 이거 솔직히 이거 한판 더 가야될거같아요 내가 봤을때 네 너무 빨리 끝났어요 어 한판 더 갔다 응 같은 맵으로 한번 더 갈게요 당연히 부모님이 아니 줄리님이 이긴거지만 네 한번 더 갈게요 저희 너무 좋아하십니다 네 이사 토스트 몇개 드세요? 네? 몇개 드세요 토스트? 토스트 지금 아까 하나 먹었고 지금 두개 째요 몇개 시켰으세요 두개? 원래 한 4개 시켜가지고 하나는 가게에서 먹고 지금 7시간 뒤에 먹는거에요 오늘 낮에 시킨거에요 그거 주문하는데 금액을 맞춰야 되나요? 17,000원 맞춰걸요? 그런게 있어요 그 어떤거는 15,000원이 넘어야 배달료가 없고 어떤거는 2만원이 넘어야 배달료가 없고 이런게 있어가지고 제가 2만원 맞춘다고 4개 시키고 커피 하나 시키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양을 시키면 배달료가 3,000원만 이래요 근데 뭐 2만원 넘게 싶으면 배달료가 없고 뭐 그런거 맞아 배달료만 아깝게 느껴지죠 네 오늘은 밥을 안먹고 그냥 이제 빵으로 때우는거죠 오늘은 빗가루가 땡기는 날 자 리매치 가죠? 다시 한번 갑시다 너무 빨리 끝나서 하지만 이것도 경기는 경기니까 전파는 둘리님이 이긴거고 이번에 세번째 매치 질동이 아이샤한테 안올리려고 이겼습니다 둘리님 아 점수판까지 하고 계시구나 하하하하 놀랐네 자 고고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중계하고 이러니까 좀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아 결승 느낌 좋습니다 BO5 하하하 자 고고 자 봐드립니다 자 자 여러분 참고로 이분들은 워크 시작한지 한 분은 둘리님은 두 달 두 달 됐구요 쭈구님은 한 달 안됐습니다 자 누비대전이에요 오 저 똑같은 자리 공평하네 고프다 아 아 미안합니다 나 토스트좀 먹을게요 나도 12시간만에 먹는거라서 아니 11시간? 저는 아까 저녁을 먹었어요 아 저는 못 먹어가지고 저는 5시에 먹고 지금 처음 먹는거야 장어 대고 장어 대고 그러니까 그게 더 맛있을 것 같아 아니 고소는 못했죠 지겨워 죽겠습니다 지겨워 죽겠습니다 장어 치킨이랑 바꿔 먹죠 난 치킨이 지겨워 죽겠다 치킨 절대 안먹는다 어 저도 장어 절대 안먹어요 자 나 줘요 나랑 바꿀 수 있다 내가 줄게 제가 그 얘기했어요 뭐라고? 지인이 국내 치킨집 하는데 형 진짜 가까웠으면 내가 장어 구워서 가져가고 형은 치킨 달라고 아 진짜로 나 같으면 가능하다 플레이드 인 내가 가까운 데 사 놨으면 내가 아 주변에 진짜 장사하는 사람 있으면 맨날 바꿔치기 할 것 같은데 저 그래서 이제 워워닝 가게에 있었을 때 앞에 이제 마포갈매기였거든요 아 마포갈매기 좀 맛있게 사장님이랑 친해서 사장님한테 맨날 장어랑 바꿔 먹자고 그 사장님 바꿔주시는데 엄마가 네 너는 장사구 기본이 안되어 있다고 아 우리가 손해라고 우리가 손해라고 하하하하 그건 그래 저기는 고기 수입산 저기는 고기 수입산 판다고 그래서 엄마가 고기 좀 구워줘 그러니까 어머님이 알았어 내일 해줄테니까 다음번에 바꿔 먹지 말라고 그래도 난 내일 바꿔 먹었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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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고기가 나 치킨 두 마리 할테니까 장어 한 마리 먹읍시다 그러면 마포갈매기 나 실세를 아니까 나 양심적으로 할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근데 맛있어요 고기 고기 마포갈매기 나도 많이 갖춰있네 마포갈매기 옛날에 한참 유행이었잖아요 옆에다가 뿌려주는거고 튄질 아 계란물 부어주고 하하하하 그 테두리에 예 맞아요 거기 부어주고 어 플레이어 스포츠 자 이번 실수없이 영웅 뽑았고 아 지금 포즈는 나이트 에프 포즈는 장제호가 아니네 아 또 문웨이 안올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문웨이 올려주세 아 헌트이스빈이네요 헌트이스빈이네요 헌트이스빈이라나 여기 그런트는 아까부터 계속 이 자리에서 있던데 보이십니까 이 그런트에 엣지 있는 점판 아까부터 계속 이러고 있네 아 키퍼니까 안돌아다니시나 네 원래 저렇게 해야하죠 근데 보통은 아니고 앞에 사냥하고 가는데 사냥을 안하고 그냥 바로 오네요 그런트 게이트키퍼 블리드마스터 그 좀 취한 것 같습니다 허우전 오오 키크포쿠님이 트렌드를 안해요 이게 20 그러니까 인쿠스 20 채운 다음에 3점 짓고 그 미스트 트릭을 쓰는 거거든요 오오오 와 심시티도 했어 그거 아닌가요 저그 가스 취소하는 거 오오오 심시티도 했어 심시티 오오오 괜찮으네요 지금 오오 쭉군이 이번에 확실하게 뭔가 보여줍니다 근데 키퍼는 또 가만히 있습니다 아 이거 가만히 있기 대전인 거 같습니다 누가 더 오래 가만히 있나 아 좋습니다 그런트도 아유 또 잠자고 있습니다 블리 계속 등지고 있네 부끄럽는가봐요 계속 등지고 있네 키퍼가 못가요 지금. 가도 되는데. 키퍼 아직도 있네. 좋습니다 이런거. 아 돌리는 너무 좋아 진짜. 이제 움직인다. 그런트 이제 여기 몇 발자국 움직였습니다. 무궁화 꽃을 피웠습니다 하는거 따위. 무궁화. 갑니다 삼형제 그런트. 삼형제 그런트 삼형제 다이다이. 키퍼는 빨리 사는게 할까? 와인 왜그래. 와인 왜 퍽 썼어. 왜그래. 이 씨발 이러시네. 왜그래 와인아 왜그래. 외노자 이 새끼네. 갑자기 왜저래. 영주권 따고싶다. 어디사는데. 창고에 와인이 내 방송 보고있거든요. 네. 내 목소리 듣고있어. 지금 우리 목소리 듣고있어. 와인아 왜그래요. 왜그래 왜그래. 와인님 뭐하고 계신거. 외국에서 노동자래요. 아 지금 외국에서요? 와인님? 네. 어디사는지는 안 알려주고. 아 왜왜. 왜 개빡 쳤는데. 저게 뭐야. 돈피스뜦이 오프. 저게 뭔데. 우리 무삭특뜦이를 알고있어. 오줌사지말라 하는거 아니야? 아, 해설 안 시켜줘서 그런다고요? 아, 그런가 보다. 아, 해설 안 시켜줘서 분노해. 그런데 그런 뜻이 제발 사용 좀. 아, 이삭토스트 두 번은 안 시킬 것 같다. 별로 맛이 없네. 아, 이삭토스트는 그때그때 먹어야 됩니다. 이삭토스트는 싼 게 제일 맛있습니다. 제일 기본. 그쵸. 아니, 별로 맛없어. 그리고 사과잼인가? 하여튼 잼 발라주는 거 그게 제일 맛있습니다. 아, 먹어봤구나. 아, 이삭토스트 어렸을 때 많이 먹었죠. 코스죠, 코스요리. 아, 별로야. 학교 갔다가 어머님이 돈 주시면 코스 하나 먹고 받는 걸 피시방으로. 지금 지금 와인에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쇼도 폭신하는 것입니다. 쇼도 폭신. 쇼도 폭신. 쇼도 폭신. 그리고 지금 코스 폭군이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팀 시트가 별로 안 적거든요. 그냥 처음에 막는 건 좋은데 월을 안쪽에다 지워버리면은 어차피 일어나야 돼요, 월을. 이게 맛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트리가 투트리인데, 아, 트리 이지해야 되네. 근데 너무 타이밍도 좋고. 알케미스트 뽑아주세요. 이거 나중에 그거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대1 초보자들을 아바타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나머지 사람들 해설하고 아바타 식으로 해가지고 둘이 한 명은 플레이하고 한 명은 말해주는 거예요. 이거 해봐라, 뭐 해봐라 이렇게. 음... 나중에 이벤트로 한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요? 이벤트, 이벤트. 그러니까 둘이 나중에 싸우는 거죠. 이게 안 통해 줘가지고. 그리고 지금 겨리님은 또 전판하고 똑같이 고추장 크라운트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샤먼. 자, 라츠 짓네요. 아까처럼 안 하네요. 그래도 비스티어리를 배제하고. 예, 라츠를 갑니다. 라츠 위치가, 이거 제발 좀 부셔달라. 그 위치거든요, 근데. 너무 돌출됐어. 너무 전진, 락체라. 아, 예. 이건 좀 아니야. 저 저번에 팀, 네. 팀프라는 데, 뭐냐. 면패 가지고, 저 그때, 뭐냐. 질러스 님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아, 너무 잘해요. 팀프 상위권 애들. 오, 이게 워사냥. 워사냥이래. 나무사냥. 근데 이럴때는, 알케가 컵렛 빨리 되는게 좋죠. 그렇죠. 키퍼 초. 키퍼보다는요. 키퍼는 그냥 초반에, 주소권을 잡기 위한, 영웅이구요. 그 다음에는 계속 이제, 알케가, 알케 힐이 주죠. 팀플 지금 한사람이 있나요? 팀플. 팀플 하면 재밌죠. 팀플. 팀플 하면 재밌죠. 팀플. 어, 이거 아이템 안 되신 것 같은데, 푸푸님. 무슨 템 있죠? 아이템 뭐, 아, 이거 가라져가지고 몰랐네. 아, 해피에 부적. 지금 깔고 있어도 안 보이는데. 어, 해피에 부적이 또, 둘만한테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헐. 헐.. 코 Jugend 마카콘님한테 파워링 러시에서 액카ke을 보고 싶어. 왠 뻔한 besides angles. 자,キ퍼 3레벨. 지금 쭈쿠포쿠님의 성향을 봐서는 인텡글 이스케일을 찍을 것 같고요. 와인 멈춰. 지금 굴구 쭈쿠포쿠님이 진짜 괜찮은 게. 와인이가. 네 말씀하세요. 오늘 되게 안맞아 안먹고 있네요. 아 얘기하자마자 바로 문에도 더 지워야 하고요. 지금 굴리네임 터득하면 되게 셀 것 같은데. 지금이 타이밍이네요. 지금이 멀티 완성되고. 지금 딱 들어가야되요. 지금 타이밍이에요. 아까보다 강력합니다. 네. 지금 굉장히 강력한 타이밍이에요. 그래도 3대는 찌네요. 다행이로. 맞았습니다. 브로스트들. 도망가야죠. 자 브로드러스트. 아 브로스트 아직 안됐죠? 아 아직 절반이나 남았네요. 브로스트 나오기 전혀 죽을 것 같거든요. 오우. 예. 오우. 오우. 필링셀버 발라줘야죠. 오우. 좋습니다. 필링셀버 안바르고 뭐하나요? 불마. 아이고 굳이 저거 쓸 필요가 없는데. 저거 마나 너무 아깝거든요. 차라리 여기를 사냥해서. 시현이 3레벨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둘리님 뭐하죠? 지금 쳐들어갈 때가 아니라 3레벨 찍고 가도 되거든요. 팩스를 찍었네. 독타를 안찍고. 어. 이게 너무 안좋은데. 예. 아 이거 참. 아쉽네요. 쿠텍을 너무 많이 갔어요. 쿠텍을 너무 많이 갔어요. 그리고 위습도 좀 눌러주셔야 되는데. 위습이 이제 눌러주시네요. 그쵸. 위습이 너무 나무가 없네요. 예. 여기 쿠텍도 너무 많이 갔어요. 쿠텍보단 월가 좀 더 조율적인데. 아 룬들. 아 근데 지금. 둘리님은 화면. 지금 오신주시를 깼기 때문에. 화면 할수록. 약간 좀. 윤리해지는 거거든요. 네. 자. 지금 이제. 지금이 그나마 타이밍. 자. 둘리님. 아 너도 업그레이드도 좀 해야되는데. 샤먼 뒤로 빼야도. 이런데. 워밀 안 지었고요. 예. 둘리님한테도 얘기해줄게요. 이게 오나전에서는.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정말 중요한데.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정말 중요한데. 방어력 업그레이드가. 오. 오 근데. 3레벨. 혹시나. 두리님이 이겨도. 약간 찜찜하게 이기는 경기입니다. 자. 헬링 스프레이를 못 뿌리고. 네. 위즙도 너무 늦게 나왔어요. 이제 나왔네요. 위즙도. 아. 근데 여기 일단 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벌기만 하면은. 결국에는. 축구 폭군의 힘이. 괜찮을 거거든요. 왜냐면은. 어. 일단. 50을 뺐고요. 그러면은. 자원도 되게 적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쭈꾼 쭈꾼 님이. 3티어를 갖기 때문에. 도움도 살 수 있는. 여력이 됐고요. 세컨. 알케를. 터벌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즙이 좀 없다고. 얘기를 했더니. 들으셨는지. 추운하는 모습이고요. 들으셨는지. 어. 지금. 밖으로 하나요. 막 이러면서. 위즙은 다 박아버리고. 쉐더 하나 딱 타가지고. 싸웠는데. 아. 싸웠는데. 나눠 쓰면 딱 좋을텐데. 이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어. 보조 스테프. 아. 보조 스테프. 아. 이게 아까 말씀드린 심시티인데. 이렇게 되면은. 월을 들어야 돼요. 차라리 이런 것보다는. 개방적으로 한 게 낫거든요. 네. 문에 좀 마시고 와주세요. 제발요. 알켄님. 물 좀 드시고 가세요. 그쵸. 어. 이제 먹네. 뭐하나요? 9시. 아. 대마포. 아. 대마포. 어. 이 사람들. 방풀하는 건가? 누가 방풀이죠? 누가 방풀하는 거죠? 누가 방풀하는 거죠? 누가 누가 아까. 뭘. 무슨 행동을 했죠 아까? 아니. 쭈꾸뚜꾸디님이. 아까 나무 없다니까. 위슨 눌러주고. 물 마시는데. 알켄가. 바로 물 마셨어. 방풀인 것 같다고. 그 얘기하는데. 쭈꾸뚜꾸디님이. 키메라를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아니죠. 쭈꾸뚜꾸디님. 지금 이기시려면. 프릴 드시면 됩니다. 엄마들이 지금 빨리 가야 되거든요. 센터에. 아. 둘레님은. 제발 워밀 좀 짓고. 업그레이드 좀 하세요. 멀티도 좀 따라가고. 어. 멀티도 좀 따라가네. 워밀 좀 지으세요. 왜 워밀 안 짓지? 나엘한테. 아니. 나엘전에서 방어력 업그레이드 진짜 중요한데. 아. 그래요? 어. 저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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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메라 가면은. 진짜.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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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긴 하죠. 전. 전. 오. 30대 60. 역시. 아. 근데. 위술이 아시네요. 위술만 있어서. 어떻게. 괜찮을지. 어. 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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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하게 물어보자 방풀 하신거 보면 그냥 방풀 하신거죠 남자답게 대답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르빈이 저녁 좀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식사하고 오세요 둘이 하고 있을게요 바로 트위치 답 남기셨네 뭐라고요? 방풀이요? 이러시는데 축구님이 방풀 하셨대요? 몰라요 방풀 아니죠? 아니겠죠 아까 얘기하는데 뭔가 아니야 아니야 불쾌하대요 상당히 아니래요 아니래요 우리 아까 얘기하다가 장난쳐가지고 그런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어? 와인님? 내가 또 한번 해줘야 되나? 아니 아까 나뭇 캐셔야 돼요 이랬는데 갑자기 이제 윗을 막 딱 찍길래 그냥 우리끼리 이제 어 방풀인가? 이러면서 그냥 그런거에요 장난한거에요 장난 장난 네 쭈꾼님이 네 그런거에요 근데 열심히 한게 느껴지네 왜냐면은 아까 와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 민키님 오셨네 민키님 저분 휴먼 하시는 분이잖아요 민키님 민키님은 주종 오크야 오크 오크에요? 아 오크에요? 아 그럼 아닌가보네 민키님 한 번 봤어요 되게 매너있는 분이에요 저분 말도 되게 점잖게 하시고 고고 고고 뭐 옷이 그냥 다 돼 옷 보면서 장난식으로 말한거에요 제일 약체는 상처받아서 담을 필요합니다 둘리님 괜찮아요 둘리님 괜찮아요 다시 보기 그 방송 다시 보기로 피드백 한거 중계할때 얘기한거 들어보고 고치시면 돼요 자 휴먼 대 오크 역물 파란색 와인 어그르 대장 확실히 쭈구님이 그 바로바로 얘기를 하면 바로바로 흡수하는게 빠른거 같아요 진짜 놀랬어 여기 민트색 오크 민키님 그 그 그거 말하면 방풀인데 아 말하면 그거 뭐야 오픈한건데 그래서 가만히 냅뒀죠 게임은 게임이니까 아 스파게티님 오셨네요 아 스파게티님 오셨네요 맛있겠다 스파게티 럼머밤 먼저 올라가네요 여기는 이번에도 타워링인가 보네 이번에도 타워링인가 보네 또 타워링이 달리네 와인이 타워링 되게 좋아하네 어 타워링 자기집에다 지는데요 아 이거 대박 오늘 내가 봤을때 게임을 할 사람 없으면 저기 뭐야 무삭제님 돌아오면 그 부모님이랑 와인이랑 끝장전 한번 가세요 아 재밌죠 제가 또 재밌게 하니까 예 아 선팔라 선팔라 이야 워크절 선팔라 민키님이 그렇게 초보는 아닌데 또 도발인거 같습니다 그쵸 얘 일부러 이루는거 같아 컨셉이 확실합니다 아 좋습니다 보기 좋습니다 도발충 민키님 민키님 버러우 두개 붙여서 자기 경기를 다시 보게해서 보면 되게 재밌어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전 아까 화학파이어전 재밌었습니다 네 아까 되게 재밌었어요 보세요 우리끼리 엄청 얘기했어 아니 아까 하두 그 누구지 남구님 아까 그 나이트에프 프리님이요 예 장산부 그분이랑 하나 그분이랑 하나인데 와인씨가 도발하길래 네 복수를 해줬습니다 잘했어요 뭐 그정도는 뭐 예전에 제가 이노부 클랭이 있었어요 저 재민이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야 이노부 네 그때 루이라는 휴먼이 있었거든요 제가 못했어요 아 저는 엔스게임 하다가 매트를 터져가지고 걔 그때 워크 접었어요 되게 멋있는게 진짜 딱 그냥 못하겠다고 재미없다고 그 말하고와서 워크를 진짜 안 들어와요 접었어요 갑자기 확실하게 끊어버리네 근데 휴? 하단을 왜 이렇게 먼저 하네 하단을 왜 이렇게 먼저 하네 꿀팍 먼저 꿀팍 먼저 인스네어 걸려서 그런트는 안 때리네 아 모자 그illion 뭐 뭐야 이거 뭐하는거야 이거 일부러 브라나 course 와인이 이어서 안되겠는데 라고 오 오 꼈어요 오 근데 이거 무적쿨타임이 좀 오래 걸려서 어?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팔라딘 죽어요 팔라딘 안 돼가지고 죽어 어 죽었어 이거 뭔데 이거 진짜 신기한 장면이다 저거 처음 봤어요 와 이게 여기서 사냥을 하면은 여기까지 오는구나 아니 드리블 하려면 잘 쳐야지 왜 저쪽으로 쳐가지고 드리블을 못 쳤네 아까 도쿄 드리프트 너무 작아가니 그러니까 겁나 웃기네 부작자님 막 크크크 연발하는거 봐 아 죽었어요? 아 이거 방송하면서 아 그 해설하면서 옆에 뭐 핸드폰이나 이런걸로 트위치도 채팅창 켜놓고 하시는게 좋아요 그래야 반응하니까 왜냐면 이거 물어보는 사람도 있거든 트위치로 아 제가 지금 컴퓨터 소리가 안나와요 아 진짜 왜그래 이어폰이 망가져가지고 이어폰 주문 안했어 그래서 지금 감각으로 게임하고 있어 아 그래요? 내가 얘기를 해줘야겠네 지금 트위치는 켜놓을게요 컴퓨터를 응 네 네 와인이 아까 막말에서 사자의 똥꼬쇼를 하는건가 크크크크 하시네 오늘은 뭐 예능옷빵인가요? 오늘의 컨셉 예능옷빵 오 그래도 팔라 핵을 두개 팔라면 공속이 핵을 두개 팔라면 공속이 어 스피드무차 너스트 오 그래도 뭐 이유가 없지않나 팔라든이 좀 높아먹지않아요? 무조 이런게 15..25..35 일거에요 아마 원래 옛날에는 15..35..45였는데 15..25..35 진짜 바퀴벌려 원데드한테 완전 재앙이었지 30..45초일 때 진짜 어떻게 했죠? 와.. 팔라든이 진짜 답 없었지 예전에 진짜 팔라도 답이 없습니다 자 그리폰 패스트 그리폰 뭐죠? 나의 생각이 맞았군요 내가 해설해야 할 듯인데 아까 그리폰 쓴다고 했었는데 아 그랬었어요? 예언하셨다가 본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신거 같았어요 나도 안봤는데? 아니 지금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해설을 보고싶고 아 오케이 오케이 사연구님 뭐 다 들으시면서 이제 오빵을 보시기 때문에 사연구님 다 들으시면서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조만간 사냥꾼님도 해설 한번 모셔볼게요 그러면 해설 얼마나 잘하시는지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다 사냥꾼님의 약간 아재드립 이런걸 기대를 하면서 한번 모셔보도록 할게요 색드립칠거면 저 안 모십니다 오지 마세요 색드립칠거면 안됩니다 색드립은 그 10년전 워크래프트 유행에프하시면 돼요 네 오케오케 맞습니다 파라딘은 계속 저렇게 견제하고 괴롭히고 아 이거 완전 트롤빌드인데 이런것도 따지고 보면 아 근데 그거 2렙짜리 파라딘 하갖고 지금 4렙 5렙 효과 파라딘 한군인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되게 짠 세컨 불매 찍고 불매가 이렇게 빨리 근데 이거 모르시죠 민키님 모르시죠 아 이거 그냥 원어민 빌드로 그냥 가시네 정차를 한번 하시는게 좋을텐데 왜 이렇게 팔라딘이 이렇게 시간을 끌지 하면은 보통 이제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폰 4기만 모여도 뭐 끝난거죠 저거 군나이도 없으면 벤나이더나 아니면 뭐 레이더로도 감당이 안돼 그리폰 4기만 모여도 자 그리폰 지금 4기 아 이러면 버로테러 100포 아 물론 시멘트는 해서 다행인데 붕어씨 붕어씨 뭐에요? 저요? 네 지금 핸드폰 하고 있었죠 보고있어요 아니요 지금 보고있어요 할말이 딱히 없어가지고 아니 나 잠깐만 화장실 좀 갔다 오게 얘기 좀 해주세요 솔로 중계 잠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섀도우 복싱 하고있으세요 예 예 플레이어의 포스는 아타깍 지금 가라비님을 가셔가지고 제가 또 혼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오크가 제일 좋아보이는게 둘만 얼른 삼맥 찍어주고 버스커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게 아시고 오 그리폰 가요 쇼토바이 덩어리 친구들 쇼토바이 덩어리 바로우는 이미 업그레이드하고있고 피온 들어가야죠 아하 피온 안들어가요 피온 띠 피온 띠 피온 띠 끝까지 안들어가요 어 하나만 들어가있어 피온 빨리 들어 아이 고치지 말아요 미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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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워 미키씨 이미 저는 아이토 3레비 아니네요. 이런거 좋아해요. 팔라딘 아이토 3레비 아니네요. 무적이 심심한거 쓰네요. 와인님. 와인님 마음이 무적이에요. 아 이거 그리포는 또 하나 하늘 보고있고. 어? 와 이거 타워 위치가 보이십니까? 이 타워 위치? 엣지가 넘칩니다. 자리가 어떻게 이런 자리에다 타워를. 밥도둑. 굴맛이 제발 아이템 좀 팔아줘요. 핵을 두개 팔고. 스피드 부츠 팔고. 포탈 빨리 시원하게 주고. 플레이어 스포츠가 적용됩니다. 활력에 구조. 아 그리포니. 예 그쵸. 지금 그리포니 몇개지? 둘 네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여덟 개. 둘 네 다섯 여섯 일곱 개. 둘 네 다섯 여섯 일곱 개. 개발라이더가 안좋아요 세율이 안되네요 뱀라이더보다는 2배럭해서 버서커를 조금 더 뽑고 서드 알키미스트까지 해서 싸우는 게 낫지 거북이가 저기 바다도 가는구나 네 바다 가요 그리고 아이템 떨보면 제일 가까운 곳에 떨어지잖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있잖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프렌즈랑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요 처음 들어봐가지고 목소리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아 목소리 좋죠 프렌즈도 목소리 좋은데 프렌즈 아저씨라는 잘 모르겠어요 프렌즈 붕헌님은 나이차 별로 안나요 나보다 더 어려 8,9년생 민키님 밸런스를 위해서 레이더 한마리 죽어주시고 저 박명수 닮았다고 목소리가요? 박명수 목소리 이건 아닌데 박명수 목소리가 이런가 아니요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냥꾼님 귀가 박명수인 것 같습니다 계속 박명수 박명수 그러시면 되니까 박명수를 너무 좋아하죠 명수형은 역시 쪼쪼 패스죠 쪼 쪼 쪼 쪼 쪼 맨날 그 아저씨 그걸로만 우려먹고 하하하하 자 어쨌든 빛라이더를 뒤늦게라도 추가를 해주는 그리고 왓츠타워로 방어하고 어 근데 피원이 약간 옆으로 금을 캐는데 저거 좀 지장했지 않나요? 비대칭 요즘 유예하는거죠 비대칭 위더들만 하는 아 아니요 안좋을거에요 그렇죠 조금 차이 조금 영향이 있죠 약간 느리지 않을까요 약간 느리죠 자 0.5초 자 자 그리푼 오 갑니다 그리푼 방어 얻을기 자 갑니다 자 밴나 오 버티는게 아 한기밖에 안입었어요 한달이다 아니 버티는게 그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어 밴나 짤렸어요 5레벨 그리고 어 그렇죠 힐 넣어줘야죠 골라 알케미스트 뽑아도 말만 할텐데 어 이런거 uso 오 이거 다 녹아요 와 그런 상으로 두 마리가 세 마리 넥스는 좀 빨리 하시지 이거 슈먼 이제 멀티도 하네요 타워 2개 짓고있네 3개째멀티는 아직 안 올라갔고 스파게티 스파게티님은 한글로 얘기하네 2명 사냥 혹시 직업이 국어 선생님? 글쎄요 그냥 리포지드 모드로 얘기하시는게 편하셔서 그런것일수도 있고 글방 글방 안정네요 어 그래도 이거 뭐냐 거로우가 화력이 피어싱이 장난이 아니네 라이트 방어라서 9.5 방어로 9.5 지금 알케미스트 원룩 지금에다 타오고 제일 그나마 할수 있는 방법이 불마랑 쉬안으로 깔자리에서 잡는게 제일 좋은것 같아요 이거 잘 보여요 저도 견태여가지고 도발하는거 좋아하고 당하는거 좋아하고 팔라딘도 좋아하시고 마킹이 일부러 안다는거에요 사냥꾼님 일부러 그냥 지금 팔라 원영웅을 해가지고 바퀴벌레 놀이하는거에요 팔라로 그냥 계속 랩업하면서 팔라가 또 단단하잖아요 랩업하면 그렇죠 아 여기를 사냥을 아직도 안했네요 6시로 와 그리폼 화력이 음아음아 공유롭이어도 엄청 세다 저기 공유... 그리포는 공유롭당 11씩 올리죠 11씩 공격력이 아 네 둘리님 다시 보기하고 왔어요 다시 보기하고 왔습니다 점 하니까 뭔가 되게 진지해 보이네 예 오 각성하신것 같습니다 어 약간 진지한 느낌인데 점 찍으면 원래 좀 진지한 느낌인데 그렇죠 다시 보기하고 왔습니다 점 어 뒤에 워커 아 저거 녹죠 아 녹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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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커 띠 워커 두마리 띠 해설하신 분 전부 쭈꾸님 편이었군요 섭섭합니다 이러는데요 에이 아닙니다 편파는 편파라기보다 약간 이제 그런것 같아요 쭈꾸님 편이라기보다 쭈꾸님이 그래도 하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약간 그런쪽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분리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거는 아니에요 원래 그거 아시죠 시작한지 얼마 안되신 분한테 조금 더 한마디를 더 해주고 그렇죠 학원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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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하고 오면 일주일 동안 잘해줘 네 일주일 딱 끝나잖아 이제 걔도 날갈이 무삭자님 섭섭합니다 무삭자님 밥 먹으러 갔어요 무삭자님 왔어요 돌아왔어요 채팅치고 계세요 그냥 오시죠 걱정마세요 나는 둘리님 편에서 얘기를 해줄거에요 둘리님 걱정 말아요 내가 있잖아 내가 그럴 때는 따라가세요 따라가시면 됩니다 멀티 따라가고 나이를 하고 할 때는 헥스를 찍지 말고 독타를 찍으세요 독타 네 독타 계속 찍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둘리님이 워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필요 없고 박준님이 하는거 말고 소희님 하는 경기 있거든요 유튜브 가시면 그거나 좀 보시면 아실거에요 네 독타랑 힐링웨이브 힐스가 아니라 힐링웨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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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힐스 소희님 소희님 하시는거 보고 괜찮아요 네 유튜브도 있구요 잠깐만요 또 한번 초대를 좀 날려봐야겠네 유튜브에 소희인이라고 치면 나와요 네 소희인 유튜브 있어요 소희인 유튜브라고 치러도 나오고 그분이 워크 아마추어 중에서 잘하시는 분이니까 우리나라의 워크가 지금 소희님은 거의 프로죠 프로 그분이랑 박준님 두 분 계신가 우리나라의 워크가 포커스 아 그 누구냐 황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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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 하는지 나름 또 그런 재미가 있거든 또 아 방송을 또 듣는 재미가 있거든 다음은 없습니다 삐져서 저 경로감 미적입니다 아 그러시면 안돼요 워크는 판에서는 그런거 없습니다 저보시면 안돼요 팀플이요 사냥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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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플 하시면 부스터 쓰잖아요 부스터 맞게 맞추잖아요 사냥꾼님 팀플 하시면 같이 했거든요 팀플 맞게만 하시더라고 사냥꾼님은 자꾸 팀플만 하자 그러셔 1대1을 해야지 팀플 팀플 유저에요 팀플 밖에 안해요 변화가 좀 되실법도 한데 아니 근데 팀플도 왓챔스 팀플 하시면 모르겠는데 왓챔스 팀플도 안하고 그냥 계속 정배 팀플만 하시더라고 왓챔스로 하시면 팀플 재밌긴 하죠 팀플 재밌긴 하죠 임정 왓챔스 팀플을 좀 하십시오 어 왔다 그가 왔다 결국 받아줬네 와이님 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방을 나가야겠네요 왜요? 경기하실거 아니에요? 아 저요? 아 저 2방 터트리신다고 아니지 왜 터트려 그 일단은 채널 한번만 옮기시겠어요? 아까 거기서 일반나무 가오는데 아 그럼 제가 일단 그냥 제가 나갈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네 나가고 거기 우리 우빵 그 밀리우빵 채널 글로 갈게요 네 저는 일단 끄고 제가 끌게요 아 이게 이거였구나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아 잠깐만 이거 맞나? 아 이거구나 여기에서 부삭제는 어딨어 이거 잠깐만요 어디갔지?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시작을 할게요 무작정 지금 식사 끝나고 해설하실거면 오세요 헥스는 어쩔 때 찍냐면 선대몬이나 뭐 그런거 있죠 선대몬 뭐 지금 당장 막 시연이 나왔는데 여운킬 타이밍이 나온다 그럼 그럴 때 그냥 급할 때 찍는거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할 때는 나엘이 키퍼 쓰고 세컨 알케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헌트리스 아쳐 물량에 힘싸움 안지기 위해서 독타를 박는 겁니다 그래서 독타를 선스킬로 막 찍어야 돼요 쉐언 나오면 빠르게 3레벨을 찍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도 방송하면서 그래도 둘리님이 제 방송 봤으면 아실텐데 예 쉐언 쉐언 레벨 레벨업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빠르게 3레벨 찍고 그러면서 멀티 가져가면 좋고 멀티 못 가져가면 나엘 멀티 쪽에 쳐들어가가지고 한번 힘 한번 줘야 됩니다 네 둘리님 아시겠죠 스파게티 스파게티 님도 계시는구나 스파게티 님도 계시는구나 저는 저는 워크 처음 입문할 때 두 달 동안 영웅 스킬 쓰는 법도 몰랐어요 영웅 레벨업 하는데 스킬도 안 찍고 일반 유닛처럼 데리고 다니고 이러면서 게임을 했어요 근데 둘리님은 그런 거 다 아시잖아 그쵸 나는 빌드워도 이런 것도 몰랐어 한 유닛 막 계속 찍고 그냥 그런 식으로 거의 스타처럼 했지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의 제가 온 거지 쉽지 않죠 자 전장은 라스트 리퓨지 붕헌님 나이트 헬프 와인은 없는데 그쵸 네 아까 중계 형성한 굵은 목소리가 목소리 좋은 굵직한 목소리가 붕헌님이에요 붕헌님 제가 워크 접어도 붕헌님은 이기고 접겠습니다 아우 좋습니다 그런 패기 그쵸 하하하하 좋습니다 부모님 그런 것도 다 하나의 과정이죠 부모님이 그만큼 눈치채고 잘했다는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반풀 의심 받는 것도 그런 겁니다 자기가 내가 그렇게 하는 만큼 바로바로 캐치해서 했다는 얘기죠 잘 하신 겁니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너 매펙이지? 이랬는데 매펙 플레이처럼 잘했다는 뜻이에요 깨졌어요 대박 터졌어요 이거 봐요 부모님 같은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해요 지금 워가 터졌어요 워가 조홍이도 나름 되게 오래된 올드 유저인데 올드 유저들도 이런 실수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저도 실수하고 사인키기 할 때도 있고 사냥꾼님이 맨날 저런 실수 이러지만 막상 부모님이 1대1하면 사냥꾼님 못 이기죠 자 이번에는 드레드로드 타워럿이 와 둘리님 아이고 500비트씩이나 감사합니다 둘리님 아이고 뭐 한 것도 없는데 감사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이러면 둘리님한테 또 열심히 가르쳐줘야죠 내가 근데 뭐 전부터 저는 이제 둘리님 그거 워챔스 맨날 전적도 제가 확인하고 둘리님 어떻게 잘하고 계시나 맨날 확인하고 제가 이러니까 둘리님 응원하고 있어요 진짜 진심으로 그 트위치에 비트 후원 같은 게 있어요 트위치에서 사가지고 하는 거 멋지네 비트 후원 감사합니다 자 빠르게 끝났죠 빠른 지지 다음 맵은 노던하일 가겠습니다 노던하일 아우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둘리님이 청주사시는데 대구까지 오면 감사하죠 오면 제가 무료로 대접해드리죠 제가 왜 돈을 받습니까 오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지 먼 거리까지 예 빈말 아니고 진심이에요 나중에 언젠가 온라인으로 아 오프라인으로 볼 날이 있을 겁니다 안 그래도 저기 지금 저랑 같이 하는 쭈구님은 그 저 같은 제 대구 동네 살아가지고 아마 조만간 쭈구님이랑 볼 것 같아요 쭈구님이랑 보면 썰 한번 풀게요 쭈구님이랑 보고 나서 제가 방송에서 썰 한번 풀겠습니다 여러분 쭈구님 저랑 바로 옆동네 사세요 진짜 그래서 조만간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따로 연락처도 교환했고 예 그리고 무삭제님 10월달에 또 한국에 오신다고 하니까 저야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 둘리님이 저기 제가 그럼 부탁 하나 할게요 저기 뭐야 그 무삭제님이 저기 어쨌든 인천 서울 그쪽에서 오시니까 혹시 이왕 내려오시는 거 청주에서 둘리님 좀 좀 픽업해서 같이 오세요 하하하하 우리 정모합시다 정모 대구에서 대구 정모하면은 당연히 옆동네에 사는 쭈구님은 같이 따라 올 거고 예 쭈구님은 나랑 일심동체지 옆동네 사니까 아니 대구 지금 저희 동네 여기 칠곡에 대구 칠곡 PC방은 그런 거 없어요 사인제한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냥 다 옆에 붙어서 PC방 안 뜬대요 네 네다섯 명 다 붙어서 안 뜬대 네 아 네 무삭제님 혹시나 혹시나 이왕 오시는 거 부탁을 드리자면 에 둘리님 청주자니까 청주에서 픽업해서 데리고 오라고요 하하하하 에? 무슨 허락이요? 아 제가 지금 봤어요 사냥꾼님 와인이 플레이가 변스럽긴 한데 매력적인 매력적인 플레이가 가라비니 허락 맡아야 되는 무슨 말이죠? 누가 그래요 와인? 무슨 말이야 이게? 하하하 허락은 무슨 아니 나 오늘은 옵션 없어 하고 싶으면 해 와인아 자 다시 한번 와인 붕어 끝장전 갑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끝장전 갑이네 하하하하 지옥전 부모님 빡침 고고고 염라대왕전 하하하하 자 여러분 가라비에 새벽 밀리옷방입니다 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해설해 드립니다 두 분이 두 분이 얘기 진짜 진지하게 하시네요 되게 흐뭇하네요 보시면 제가 술 한잔 살게요 여러분 야 진짜 날짜 이렇게 정하시네 방송에서 아우 진짜 감사하죠 그래요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으니까 무삭제 님이 어쨌든 무삭제 님이 어쨌든 우리 같은 옵방 멤버고 디스코드나 뭐 이런거 다 공유할 수 있으니까 그때 상황 봐가지고 정해도 돼요 어쨌든 저는 오신다고 하면은 미리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언제든 여러분 오세요 저는 제가 감사하죠 아주 보기 좋네 흐뭇합니다 선생님 자 준비하겠습니다 자 노더나일이고요 그 한시 여기 붕어님 나이트 헬프 여기는 이제 와인 휴먼전 휴먼입니다 자 오늘 염라대왕전 자 오늘 지옥전 염라대왕전 예고 합니다 와인이 맘껏 하자 고고 오늘 지옥전 염라대왕전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가겠습니다 와인이 오늘 한번 미친듯이 한번 게임 한번 해봅시다 와인이 와인이 한번 게임 한번 미친듯이 한번 해보라고 합시다 여러분 그래도 저 착하지 않습니까 아니 착하다기 보다 저 그래도 되게 너그럽지 않습니까 저 그렇게 싫어하고 이래도 나름 제가 정이 많아서 좀 고치는 노력을 하거나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면 저는 저는 다시 잘해주고 그래요 진짜 냉정하게 막 이렇게 막 쳐내고 그러진 않습니다 진짜 싫은 사람은 저는 상종도 안해요 진짜 싫어하는 사람은 아예 말도 안섰습니다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냥 쌩까입니다 자 와인이가 또 선팔라 있네 선팔라 자 대단하시네 진짜 진짜 나 둘리님 봐야겠다 아이고 둘리님 감사합니다 자 여기다 또 파맥하고 자 여기는 이제 빔합니다 중립영웅 자 선 여기 이제 이쪽 직접 사냥하면서 2레벨 찍고요 자 근데 사냥이 조금 매끄없지 못했죠 자 아이템은 좀 아쉬워요 비스트 스크롤을 어 자 이런거 확인해줘야죠 이런거 그렇죠 자 빼서 확인해주고 비만은 이쪽으로 와서 킬 비스트와 아처 하나로 여기 사냥해줍니다 여기서 센트리워드나 일루저런드 이런거 나오면 괜찮죠 자 2베럭이에요 2베럭 자 지금 맞닥뜨리죠 근데 비만 피가 별로 안좋아서 조심해야됩니다 자 특이한건 2베럭이고 아직 2티어 홀업 안갔고요 이거 블랙스미스나 그냥 계속 품맨 뽑으면서 타워럭이 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멀티인가요 어 멀티네요 근데 멀티인데 왜 2베럭까지 좀 희한합니다 빌드가 아 디코 초대 아 예 잠시만요 식사 다 하셨구나 자 자 자 자 어 뭐야 어 왜 빠졌지 어 얼레리오 자 잠시만요 뭐야 이거 이상한데 어 이거 해놨는데 왜 없어졌냐 잠깐만요 이거 이상한데 9월 10일 언제지 9월 10일 언제지 9월 10일이 몇일이죠 9월 10일날이요 9월 10일날 9월 10일날 에이 그러세요 아 토요일날은 혹시 안됩니까 토요일날 토요일날 혹시 오시는건 안됩니까 둘리님 토요일날 10일 9월 10일 1일 2일 1일 2일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하자 오늘 끝장전인데 뭐 자 일단 통화를 먼저 하시죠 아 둘리님 그러면은 그러지 마시고 토요일날 오세요 토요일날 저녁에 오세요 제가 오히려 그런 때가 나요 왜냐면 제가 주말에 일할 친구가 있어서 그래야 나갈 수가 있거든요 금요일은 좀 애매해 가지고 오시면 다음날 제가 일을 날도 좀 일하기 편하고 쉴 수도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9월 11일날이죠 9월 11일날 예 9월 11일로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9월 11일 만나시나요 드디어 예 둘리님 오신다고 하네요 제가 9월 11일날 저 지금 투베러 생풋맨 통하는 그림인데요 지금 지금 타워링 이거 만약에 이것도 지면은 동호님 열받거든요 이거 끝장정 진짜 옆네장정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둘이 뭐 걸고 하죠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이 선물하기 이런걸로 네네 아마도 이거 나중에 판 커지면은 둘이 약간 이거 끝장전 하면서 뭐 누가 이제 미션 후원 같은 거 걸어가지고 뭐 뭐 만원빵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완전 미친듯이 할걸요 진짜 저 어제 로레인님이랑 만원빵에서 졌어요 아 호크 크다 이거 이거 아 이거 녹죠 이거 이거 스플릿이라서 아 근데 지금 아케인 타워가 지금 거의 다 지어져가지고 호크가 또 대어가 될 것 같네요 네 아케인 타워는 호알물한테 추가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네 아케인 타워링이 제대로 통했는데요 자 지금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와 이거 진짜 지면은 완전 열받을 것 같아요 동호님이 동호님 근성 개쩔거든요 진짜 열정 작살난 사람이라서 진짜 오늘 죽을 때까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인이랑 끝장전 우리 구경하는 우린 재밌지 엠신고? 아 그래도 2건 있었네요 진짜 진짜 이거 초보분들이 보기에는 정말 재밌을 겁니다 진짜 아 정말로 그래 아니 나도 재밌거든 진짜 둘이 제대로 인자 만났네 아 티커 자 자 지시 나오죠 앙베 와인이 잘하긴 잘해요 결직적인 플레이를 애가 좋아해가지고 사냥꾼이 와인 플레이 매력적이냐고 사냥꾼이 와인 좋아할 것 같아요 переп 오 지금 아 lag jump larva 부택이 두 개가 있긴 한데 변하잖아요 아 분해를 지워도..아..이거 진짜 힘들죠 붕어님 겁나 헬받을 것 같은데 이거 자 푸텍 지면서 끝까지 버티는데요 이거 내가 타도 당하면 개 헬받지 이거 트리까지 와야 될 것 같은데 멀티 하려고 트리까지 달려..아..지시지 아닌가? 자 비마가 휴먼 본진으로 왔네요 아 여기서 호크 소환한다는건가? 자 이거 완전 끝장정 갈 것 같은데? 지지 않거든요 지금 몇 대 몇이죠? 이렇게 되는 아 나 계산을 안해봐가지고 내가 지금 1대1이었던 것 같은데 1대1이었나요? 아까 그 어텀 리부스에서 이긴거 와인 아니었나요? 와인이가 이거.. 그.. 붕어님이 1이에요 2대1 이거 지면 3대1이요 아 그렇구나 예 이거 지면 3대1이요 우리가 스코어 정해줍시다 스코어 스코어 말해줍시다 동기부여되게 우리가 세구..우리가 카운터 세자 아 재밌네 지금 이거 이기되면 3대1인거죠? 3대1 만약에 이거 와인이 이기되면 3대1 아 투택 답하게 됩니다 붕어님이 이기되네 붕어님이 이기면 2대2 자 과연 이거 게임 끝날 때마다 옥방에서 스코어를 얘기해줘야겠다 겁나 승부욕하게 자 그래도 버텨요 자 그래도 이거 모릅니다 오 이거 이거 던지네 막았어요 야 지금 붕어대 와인 끝장전이라서 시청자가 지금 20명 다 돼가요 지금 자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그래도 지금 다행인건 멀티 제니의 트리를 찾지 모르는 것 같구요 지금 음 지금 지금 문알만 먹고 가면 제발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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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2개 사야죠 야 팔라딘이 오레벨 팔라딘이 오레벨 팔라딘이 오레벨 야 근데 멀티 여기다 합니다 멀티 하네요 이쪽에다가 자 이거 엄청 버티겠다는 얘기죠 이거 트리도 여기 있고 근데 이 트리를 모르죠 와인도 몰라요 와인도 방심할 순 없어 아 그럼 와인은 이제 여기다가 멀티를 하겠군요 거의 마텔급이거든요 거의 마텔급이거든요 네 아케인타워가 이야 아 아 아 아 이러면은 끝났죠 자 저거 이거 거의 프리포얼 하듯이 약간 연기하거든요 네 저 연기죠 자 와인이 자리 없죠 아 트립하게 됩니다 와 풀맨이 거의 한 부대입니다 풀맨 한 부대 자 트립하게 잘생겼습니다 파이팅 알겠습니다 흐헤헿 야 풀맨 방어력이 7 야 풀맨 방어력이 7 야 이야 이게 디보셄 오라가 3스킬이네요 네 야 야 3스킬이니까 방어력이 5가 올라갑니다. 엄청나네. 엄청나네. 자 트리. 자 계속 포기죠. 이거. 와인은 알 것 같거든요. 와인은 알아. 찾았어. 찾았어. 이거 찾았어요. GG. GG. 자 세트 스코어 3대1. 자 이거 한 번씩 이제 게임 끝날 때마다 얘기해 줘야겠네. 자 끝장전 누가 이길까? 이러다가 나중에 주종 갈 거란 말이지. 이거 몇 번 방이었더라? 11번 방. 아 12번. 12번. 노던하일 했으니까 이번에는 터틀락을 한번 가볼게요. 자 초보 새벽 오빠. 현재 시간 4시 반 전입니다. 자 로봇마술사님 오셨었네. 로봇마술사님. 로봇마술사님 오셨었네. 로봇마술사님. 스파게티님. 스파게티님. 스파게티님 잠수인가요? 스파게티님. 아 스파게티님 들어오셨고. 자 현재 스코어. 와인 대 붕어. 협장전. 연라대왕전. 현재 스코어는 3대1. 와인이 3. 붕어 1. 스파게티님. 비오. 비오 세븐 가죠. 비오 세븐 갑시다. 7전 4선승제 어때요? 한판 더 이기면 와인의 판정승. 콜. 비오 세븐? 비오 세븐. 마인아 고고. 자 이러면 주종 가죠. 아. 그럼 대기. 기다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나서 똥 싸면서... 아, 그런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아무나 한 명 오시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아마 그럴 때... 스파게티님... 제가 팀 짜줄게요. 2대에 한번 갑시다. 콜. 무석자님 뭐하세요? 저 지금 보고 있어요. 음... 아무 할 수 없으시길래... 자, 그러면은... 그러면 제가 팀 짜줄게요. 제가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스파게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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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거면 대답 좀...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대답 좀... 스파게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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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서 팀플 한 적이 없다고? 아, 진짜요? 스파게티님... 스파게티님.. 민키는 장수인가? 민키는 장수인가? 와인이는 화장실에 왜 이렇게 안 들어오죠? 몰라요 아니면 축구님이 하세요 민키님이 다 없어주면 다 잠수인가? 아 슬슬 자야되는구나 아 어 뭐야 나가셨어요? 뭐지? 나가신 건가? 아 네네 말씀하시지 저의 원래대로 솔로 중계 갑니다 오늘은 뭐 저도 게임을 안하고 계속 이렇게 중계만 하고 있네요 오 됐어 됐어 오 좋아 굿 오 좋다 굿굿굿굿 아 네네 무삭제님 수고하셨어요 다녀오세요 괜찮습니다 다녀오세요 오늘도 재밌게 했네요 다음에 또 같이 하시죠 얼른 일 보고 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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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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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정인데요. 보니까 사냥꾼님도 내가 주정이거든요. 자, 10턴. 여기 키퍼. 자, 어떻게 전개될지. 아이템 먹었죠. 여기도 여기 끌어서. 자, 투어. 여기는 헤드헌터. 이거. 여기 사냥. 여기 사냥꾼. 여기 사냥꾼. 여기 사냥꾼. 여기도 견제. 자, 워스톰프. 자, 핀드. 나무. 여기 사냥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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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페이스가 나쁘지 않고. 여기 사냥꾼. 이게 좀 하는 거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몰아주고. 좋습니다. 이런게 바로 팀플레이죠. 여기 다 보이죠? 이거 먹었기 때문에 킵 완성되고 여웅은 마킹 아직 돈이 없군요 여기 사냥하면서 3레벨 가까이 치겠죠 3레벨 될 수도 있고 좋습니다 3레벨이 될 것 같아요 3레벨 되겠네 3레벨 딱 되요 대나 빠져야죠 그렇지 3레벨 힐링이 좋습니다 힐링샘을 바르시는게 좋죠 아주 깔끔해요 둘 다 3레벨 여기는 여기 잡고 3레벨 여기는 여기 잡고 3레벨 좋아요 2레벨 이데이가 약간 좀 세컨 핀노드 먼저 찌르러 가는 분리 붕어 붕어 팀 여기는 디펜드 푸텍 4 마킹인가요 네 마킹이죠 여기 세컨은 아직 안 뜨겁고 죽군님 위험해요 도와주러 와야죠 포탈 타든가 뛰어오든가 해야죠 싸울 필요는 없고 빼야됩니다 죽군님 입장에서 빼야됩니다 쿵 2스킬 도와주 이대로 밀릴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하지만 디펜드 푸메 쿵 잘 들어갔어요 쿵 대박이에요 완전 대박 둘린님 쿵 완전 잘 들어갔어요 쿵하면 더 쓸 수 있거든요 이야 이것도 괜찮아요 어 완전 잘 들어갔어요 여기서 밀릴 수 있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생턴도 없고 아무것도 안 지었거든요 사냥꾼님 본명만 하는데 어 지금 여기 조합이 너무 좋아요 네 여기 완전 지금 핀들거든요 다 빨피해요 어 자 그냥 그냥 작전상 후퇴해도 되죠 이득 벗고 다 받기 때문에 오 이 조합 엄청 쎕니다 자 붕어 둘리 조합 자 2레벨 핀노드 그리고 사냥꾼 축구조합 사냥꾼 축구팀 자 완전 전진 생터 그래도 안쪽에다 지우는게 더 안전할텐데 굳이 앞에다가 짓네요 자 너무 좋아요 근데 물론 이거는 이쪽에서 먹고 이거는 이쪽에서 먹었지만 자 여기에 같이 사냥 아 사냥도 되게 매끄러워요 자 보이니까 내려가겠죠 어 저쪽에 사냥한다 알죠 내려간 거 뻥이 아닐까요 근데 사냥을 택합니다 자 아이템이 어 아이템이 리젠듬으로 아 이거 안좋아요 대단하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이템이 칩턴은 계속 혼자 가도 되죠 아 대단하죠 이렇게 여기 세컨 했나요 나이트 헬프 세컨을 아직 안 뽑았거든요 자 아처 헌드리스 한길 네 아처 조합 사전거리 여기 됐죠 015 여기는 네 공 2업이에요 둘리님 업그레이드 잘 됐구요 자 한번 싸우죠 여기서 이득 봐야죠 네 빨간팀 사냥군대 축구조합 축구팀 이득 봐야 됩니다 자 아까 많은 피해를 겪었기 때문에 마킹이 마킹이 죽어요 마킹이 죽어요 마킹이 죽어요 위치 안좋아요 마킹 전사 자 사레를 존재사가 좋긴 한데 어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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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탔어요 포탈 잘 탔어요 좋습니다 여기도 한 방 먹였죠 근데 마킹이 죽었습니다 쭈꾼 님도 뭐하나 세컨을 좀 합류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실버 빨리 바르구요 4랩 직전입니다 일단 빠져야되요 칩턴 칩턴 채우기 전에 빠져야되요 빠져야되요 이런거 이런거 안좋아요 이거 아 둘린이 아쉽죠 이거 너무 아쉽죠 잘하다가 너무 아쉬워요 오 오 질러스님 호스팅 와 이 시간에 32명이요 이야 질러스님 32명이다 감사합니다 호스팅 해주셨네요 저 못방중인데 자 핀노드 저는 둘린님이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어 여기서 완전히 사납공작 히탈 일단은 보내는 둘린 붕어조합 굴팀 자꾸 저도 모르게 붕어조합이라고 하네요 아 질러스님 일단 호스팅 감사합니다 어우 이 시간에 32명이나 질러스님 방송에서 보고 계셨구나 아마추어 고수 나엘이시죠 질러스님 독사나엘의 창시장 삼도굽 삼도굽 나엘 오 오 어 일단은 지금 양쪽이 팽팽해요 자 조심하내야 되죠 아크 메이즈 죽으면 또 모릅니다 오 이거 잡았어요 데스나이트 호일 사정거리기 엄청 길죠 이거 이거 아 이것도 못쓰고 죽었고요 무리하다가 에 아 인테르까지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 조합 괜찮은데요 처음에는 쭈꾼님이랑 사냥꾼님 팀이 밀리는 줄 알았는데 바로바로 반격을 합니다 오 이거 봐 또 죽을 수 있어요 목포가 있긴 한데 지금 이쪽이 없거든요 지금 합류하는데 10톤 나오려면 아직 남았어요 시간이 지금 완전 장군 몽군이죠 전세가 약간 역전된 느낌입니다 뒤에 아처가 언제 공략됐죠 팽팽해요 재밌습니다 아마추어끼리에 이런 팀플 옥방에서 제가 기회될때마다 아마추어분도 모여서 중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불림도 공이 이어 핀드는 업그레이드 안되어 있고 자 돈이 없죠 여기도 돈 상황이 불림돈이 많아요 빨리 뽑아야 돼요 병력을 엄청 뽑아야 됩니다 불림돈 입장에서는요 비비기까지 쭈꾼님 좋아요 이거 초보의 플레이가 아니거든요 이거 한 달 된 이 나일 맞나요 방금 비비기까지 했거든요 어 키퍼 죽으면 안됩니다 그렇다고 예 살짝 빼서 폭포의 만화 없고요 자 불리자드 좋습니다 불리자드 좋은 자리에요 불리자드 화력이 극대화라서 자 이제 사례를 아까 불리님 집전이 안죽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 대나도 지금 피 없거든요 자 포탈 예 위기에요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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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에요 야 자 들어가요 어 꼬라박 될 수 있거든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자 어 이거 아크메즈 너무 영감해요 근데 너무 너무 앞에 있어서 아 집전 또 죽죠 점사 점사 자 야 완전 이거 아 아크메즈 죽죠 이거 아크메즈 너무 앞에 들어가가지고 자 여긴 집전전사 여긴 아크메즈전사 뭐 이러다가 꼬라박 되어서 이거 방격 되거든요 이거 어 아 근데 되게 되게 풍경하게 싸우네요 팀플 한번 더 갈까요 자 5레벨 되나 자 대나도 죽으면 진짜 끝나요 자 사냥꾼 축구팀 자 쏘서 잡고 자 이거 너무 원대드지면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어 그러면서 멀티 야 이거 이거 완전 몰래 멀티 여기도 멀티 어 양쪽 다 똑같이 합니다 네 아니 어 이거 참 모르겠는데요 대나가 안죽은게 정말 다행이죠 칩턴 여기 병력 35 여기 48 아 근데 돈이 많아요 여기 70 와 여기 돈 엄청 썼죠 98 아 100 자 여기 멀티 완성 됐구요 미습지 가지고 여기는 아직 좀 더 시간이 있어야 되구요 자 둘리님이 조금 더 영우 컨트롤에 집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칩턴에 그 아까 어이없는 전사 때문에 조금 아쉬웠어요 아까 칩턴 안주었으면은 계속 이득을 가지고 핀플레이로 갔을텐데 이거 이거 또 짤리거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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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또 가져 인탱글 걸려가죠 지금 많아 많아요 죽어요 빼야되요 빼야되요 뒤도 들어오죠 빼야죠 빼야됩니다 자 힐링 스크롤 뭐야 재생 스크롤 자 믿을거는 이쪽에 화력인데 여기 좀 다 썼죠 58 50 넘겼고 여기 36 자 이거 진짜 완전 몰래 멀티인데 발견되는 순간 끝나죠 어쨌든 간에 모를거에요 설마 오 키퍼도 죽었어요 키퍼도 죽었어요 키퍼도 죽었어요 키퍼도 죽었어요 어 이거 이거 학살당하죠 이거 쿵 네 두개밖에 안들어갔지만 두 마리밖에 자 다시한번 반격 자 쉬운 죽음 반격 자 이거 무적포션 들고 있고요 대나는 포탈 자 블리자드는 자 쿵 아 마너 없죠 자 어 이러다가 죽어요 포탈 타야되요 포탈 타야되요 네 사형금 포탈 아 마킹 죽고야 오 되게 재밌게 합니다 게임은 양팀 다 공역 자 여기 이제 멀티가 이제 아 그래도 에콜라 아직 하나라서 여기 멀티 피해줘야죠 먼저 돌아간데가 여기거든요 자 이쪽에서 올거 같으니까 앞에 맞고 있는데 호사 슬로우 디지아더는 역시 피 없고요 자 여기는 이거 빨리 부숴야 되는거죠 이게 쌍오라 언올리랑 10 턴 인듀어로스 오라 때문에 40% 와 속도가 와 이거 이속 보세요 이속 작살나요 진짜 이동속도 40% 야 공삼어 야 공삼어 아 축구님 플레이 되게 잘했네요 공삼어 공삼어 깨졌습니다 자 오오오 자자자자자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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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칩톤 칩톤 많아 자 전사 아크메 전사 아 역시 이걸 또 놓치지 않고 자 위기에요 자 다시 위기에요 이거 킥버 죽으면서 약간 좀 밀렸죠 지금 다시 전세가 열기로 돌아갔어요 아차 하나 흘린거 야 딜이 야 아차 공삼업이니까 딜이 장난이 아니에요 와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안됐죠 자 73 야 인구수 73까지 자 여기 45 자 여기 35 44 아 축구님 팀이 지금 많이 불리합니다 다시 영웅 죽어가면서 여기는 영웅 다 죽었거든요 영웅 죽은게 좀 많이 컸죠 신기하게 이게 다 종족 네 종족이 다 있어요 원데드 오크 휴만 나이텔프 네 종족이 다 있어서 또 보는 맛이 또 납니다 자 불리한 와중에 선제공격 축구님 자 일꾼 피해주려고 여기까지 쑤욱 들어오죠 아차 갯대 군사모가 아차 컵탈을 타겠죠 야 이거든요 이야 이거 로바가 예 이스킬 로바지만 아차는 그래도 지금 공격력 방어력이 잘됐지만 체력이 매우 약하죠 자 이것도 죽을 수 있어요 무포가 있지만 아 뒷조차 오는 테이프 후원기 대신 아 마크메이즈 3분의 2 원 이거 이제 상점 딱 보면 알 거거든요 아 근데 여기 같은 편이지 참 이쪽만 딱 들어와도 어? 블라이트가 여기까지 있네 이러면서 알 거든요 자 이제 쐐기 박으러 들어갑니다 자 5레벨 핀노드 자 여기 1대1이 맞죠 사녀꾼이 아아 막힘 자 여기 다시 또 도와주러 오고 아 어보미 내기 디치즈 클라우드가 된 어보미 피전트가 계속 오고 있죠 피전트가 너무 많아요 어? 멀티도 안했는데 마킹 또 죽죠 저는 터네어 화이피 고립되었지만 병력에 너무 압도적이 차이기 때문에 고립되나 마나 저거 그리고 이쪽에서 또 들어오는 아래에서 거의 끝난 것 같아요 킥블드 전사 쉐은 3레벨 와 대나 6레벨 아 이거 거의 캐리에요 캐리에요 붕어불리님의 캐리 좋습니다 기분이다 팀플 한번 더 할까 재밌네 오랜만에 또 팀플 또 국방을 하니까 쭈꾼님 수고 많았어요 아 둘리님 좋아요 팀이 딱 맞는 것 같아 하하하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미쳤는데요 팀플도 나름 재밌죠 핀노드가 아주 그냥 난리나죠 하하하 저도 되게 재밌게 봤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두 팀이 엎치자치자치 싸우는게 재밌더라고요 다음날에 오늘의 정보의 정보이 오늘의 정보의 정보는 매우 정보이 한참의 정보이 한참의 정보이 한참의 정보이 먹지 말아야죠. 아 너무 빡세다 맛도 아 울렁울렁거리네 잠깐만 대화방에 전체 메시지 한번만 더 보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옷방이 평일이지만 옷방이 오늘 오늘도 약간 흥하네요 네 푸꾸님 수고 많았어요 얼른 들어가서 주무시고 다음 옷방 때 또 뵙죠 제가 내일이나 모레 또 방송할 거니까 충분히 들어가요. 개인적으로 나중에 또 연락할게요 네 잘자요 얼른 들어가세요 오늘도 멋진 경기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 춘삼님 왔네요 춘삼님 춘삼씨 왔군요 엑사일 하다가 또 오셨군 춘삼님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 음 제가 봤을때 이렇게 하면 붕어 불리님이 많이 약할 것 같은데 사냥꾼님이랑 불리님이 바꾸시죠 그게 나을듯 예 그렇게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내 전투력 마이너스 40% 내 전투력 마이너스 40% 이러면은 압도 조금던데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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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놈의 인기 자 고합니다 아 잠깐만 오케 자 이놈의 인기 자 전장은 트위스트는 외도 자 이번에는 그 멤버가 밖에서 와인 사냥꾼 네 붕어 분리 자 이번에는 휴먼이 없습니다 나이트 헬프 와인 나이트 헬프입니다 여기는 오크 여기도 오크 휴먼이 없고 오나팀 대 어노팀이죠 핀대빌드 여기는 이번에 파셔 쓸 것 같아요 여기도 파셔 여기는 아직 모르죠 자 와인이가 문제인데 와인이가 과연 어떤 걸 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자 배럭 그런트죠 파셔 이겠죠 오 칩 턴이네요 칩 턴 여긴 데스나이트 할 것 같고 여기 파셔 구요 여기 데몬헌터 와인 데몬헌터입니다 자 와인이 정찰해서 여기 둘리님인거 확인했구요 자 여기는 따로 정찰없고 이쪽에 위습 보냅니다 여기 이쪽 팀에서는 정찰 안합니다 자 데스나이트 일까요 자 데스나이트 이쪽에 위습 시워놨고 3점 후배럭에 헤드헌터죠 제가 봤을 때 이 둘이 약간 좀 1대1이 강한 사람들이니까 여기 사냥꾼 님이나 둘리 님이 하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처음 봤을 때 그래도 제가 이 네분의 실력을 다 아니까 둘리 님이랑 와인이랑 약간 편 먹는게 조금 맞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나마 세세한 밸런스를 좀 더 맞춰서 부모님이랑 사냥꾼이라는 팀을 하고 약간 이게 좀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와인이가 팀풀이니까 여기 문열까지 지워주는 꼼꼼함 공짜 힐셈이죠 공짜 힐링셈 자 와인 견제 와인 사냥꾼 견제 언드드 순영 여기 가겠죠 여기는 1스킬에 인듀어런스 찍은게 아니고 워스턴프 찍었을 것 같아요 자 주반부터 부시 제대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티어는 안가고요 과연 와인이 팀풀 하는거죠 처음 보거든요 팀풀에서의 와인은 어떤 모습일지 알겠습니다 1스킬 1레벨의 언올리 1레벨의 언올리 자 디도 팀풀 하는 와인은 과연 어떨까요 자 아랑곳 타지않고 다른 사냥 위스불 그래도 꼼꼼히 다 흐트려놨네요 와인 자 2티어 여기도 2티어 방금 올라갔고 여기는 2티어 여기도 2티어 여기도 다 2티어 전부 다 2티어 올라갔고요 스피드부츠 사는 와인 자 사냥꾼 펫이요 바로 이쪽쪽 사냥해서 2레벨 쌍 찍겠다는 얘기죠 자 찾으러 다닙니다 와인이 와인이 찢었을 것 같아요 내려가나요 내려가나요 아 어 봤어요 찾았어 찾았어 확인했습니다 오 이거 데나가 빨피라서 이거 죽을 수가 있어요 언올리 찍어서 다행이지 자 이거 평타 한 대 만화번 하면 죽습니다 이거 오오오오오오오 예 평타 한 대 만화번 죽는데 왜 갔죠 자 이쪽 측 사냥 자 그래도 칩 턴에 본분을 합니다 여기는 일단 사냥이 중요해요 여기는 그런트 체제고요 자 어힐 뒤늦게 올라가고 여기는 패셔러 사냥해서 이쪽에 삼맥을 찍겠죠 삼맥이 모자라니까 이쪽으로 가든가 저 데모한테 피 채우러 문에 쪽으로 가고 자 50%까지 자 문에 아니 다행 규기수 심어든가 다 좋아요 자 택을 미리 저어줍니다 혹시나 모를 견제 대비해서 홈드리스 자 T2 자 여기 잡고 사냥꾼이 있는 3렙 아이템은 수정구슬 자 힐링셀버를 발라야죠 3렙 좀 안될거에요 3렙 좀 안되고 힐링셀버를 바르고 여기 사냥하면서 2레벨 여기랑 여기나 여기 중에서 사냥을 할겁니다 3레벨 중요하니까 동원이 해골 좀 잡죠 압박해서 죽어야 이런거 되게 짜증나거든요 업데드가 사냥 레이스 보는데 견제 오면 짜증나죠 이러면 돌아가겠죠 이러면 자 이제 이쪽 잡을겁니다 이쪽 잡고 그리고 3레벨 여기는 이미 3레벨이고 아이템은 자연의 자벨 자 2로어 세컨드 푸문이에요 세컨드 푸문 세컨드 푸문이라는거는 여기가 헤드헌터고 자기도 헤드헌터나 드라이어드 아니 드라이어드나 고음 할거니까 트러샵 오라 준다는거죠 공격력 3승 자 여기 사냥하면 3레벨이 될거에요 직턴 3레벨 찍혔구요 아이템은 좀 아쉽습니다 여기 사냥해서 스무템 하나 먹는게 좋죠 여기는 이제 용을 먹었으니까 여기를 따라가야죠 자 아이템은 데일퍼 나면 제일 좋습니다 데일퍼 오 데일퍼 나왔어요 사냥꾼이 아이템 좋고 미리 이렇게 아이템 맞춰놨구요 미리 이렇게 아이템 맞춰놨구요 미리 이렇게 아이템 맞춰놨구요 자 3레벨 데스나이트는 자벨 줬어요 자벨 여기도 스총고스 자 3레벨 자 3레벨 자 체인라이트는 1스킬짜리죠 체인라이트 1스킬짜리죠 자 지구라트 하나 부셔졌어요 오 이거 너무 앞에 가있네 오오오오 이거 허허하게 리치 죽어요 너무 앞에 가가지고 데몬헌터 데몬도 데몬도 죽었구요 자 품은 품은 자 잘 들어가야죠 이거 3레벨 오스턴포 좋아요 컨트롤 컨트롤 지금 병력이 둘리님 병력 많거든요 자 품은 품은 죽이구요 둘리님 품은 죽이구요 좋습니다 계속 컨트롤 잘 해줘야 돼요 자 둘리님 품은 잘하시네요 자 세컨 쉐어 여기는 세컨 칩턴 자 워스턴파나 더 갈길 수가 있구요 지금 빼야죠 오 둘리님 좋습니다 둘리 붕어 조합 붕어팀 붕어 아 아 자 4레벨 자 에툼 오 여기서 힐링 스크롤 하나만 사주는게 돈이 없나요? 돈 있는데 왜 안사죠? 힐스 필수인데 2레벨 자 와이니 이터니티 안갔네요? 이러면 굳이 와이니 팀이 좋은게 없는데 돈을 밀었나요? 혹시 이쪽에? 자 2레벨 집턴 일단 분위기는 여기가 탁구야 여기 4레벨 다 돼가고 여기 2레벨 다 돼가고 와 자벨 2개 엄청 좋죠? 체력 플러스 공격력 아 그리고 부텍 3까지 대나는 체력이 좋아야 짱이죠 딜을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 한번 찌르러 갑니다 드라이워드로 찌르러 가고 여기는 버섯 업그레이드 호트리스가 좀 많이 늦었네요 원베럭인데 이렇게 공부하고 쉐어는 죽으면 안되죠 쉐어는 죽으면 안되죠 쉐어는 빼야죠 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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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하면 되죠 아 비비기 좋아요 여기 잡고 아이템은 아 좋습니다 아이템 덱하포 오 좋습니다 넘겼어요 좋은 플레이어 팀플 맞아요 드라이워드 드라이워드 자 이제 이터니티의 절반이상 여기는 버서커 됐겠죠 버서커 015 여기는 015 방일업 이번엔 015 방일업이에요 아까는 015이었는데 와인 둘개 서드는 아직 서드 같네요 서드가 크립트로드 헤드헌터 조합이기 때문에 진영은 붕괴 시켜주려고 인페일 쓰려고 뽑은거 같아요 4레벨 짚턴 지금 둘리님이 여기랑 1대1 해도 이기죠 지금 와인 와인 상대에서 1대1 해서 밀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팀플에서 이쪽에서 1대1은 지금 둘리님이 이겨요 둘리님이 지금 그만큼 세요 지금 여기 태그식으로 여기 와서 쳐들어가고 여기 와서 와도 둘리님이 이길걸요 일단 영웅랩이 있기 때문에 물론 버섯과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피해는 확실히 주네요 태그 매치라서 어어어 이거 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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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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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끝까지 뺍니다 자 버로 버로 어 이런식으로 근데 빈집은 여기서 당했고 여기도 빈집 당했죠 아 그러면은 둘리 사냥꾼 좋아하기 좋죠 어 여기 숨었어요 여기 여기 들어가면은 죽이고 싶죠 포탈 포탈 도와주러 옵니다 자 여기도 포탈 자 가까스로 살아가는 툴리 툴리 쉐언 칩턴 자 그러면서 멀티 던지는 붕어님 프리스티스 오브 덤은 프리스티스 오브 덤은 1레벨 계속 1레벨이죠 지금 와인이가 팀플은 조금 약한 모습이네요 지금 3레벨을 계속 못 넘기고 있는 데몬이라서 계속 견제 위주로만 가서 조금 자 워 견제 하죠 자 이번에는 와인 쪽에 와인 쪽 쳐들어가면 일종의 운영이죠 이런게 지금 자 아직 마스터 안됐어요 마스터가 다 돼가나요? 아 다 됐네요 마스터를 자 크리스타드 자 자 자 자 그럼 먼저 고전 한 번을 퇴야되네요 이렇게 그럼 순레를 후! 베논이 아직 순레벨이 안되서 많아버리 50밖에 못발죠 자 워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들어갈게 아니라 멀티를 부시러 가야죠 멀티를 혹시 깨러 가야됩니다 사냥꾼 와인 입장에서는 멀티를 확실히 내려가서 깨는게 맞죠 사냥꾼님 판단이 맞습니다 자 크리프트 로드 어 이것도 자 이렇게 빠른 이유는 언얼리오라 20% 인디언언스라 20% 이속 20% 총 40%죠 40%니까 개빨라 완전 미쳤어요 스피드 스크롤 쓴 상태에요 소탈 없거든요 이거 죽죠 야 진짜 그냥 그냥 움직여도 스피드 스크롤 쓴 느낌이야 40% 3스킬이면 어느정도겠어 60% 이속 60% 증가거든요 와 어마어마하죠 계속 운영 데몬 포탈 타야죠 동일하게 좀 잘리고 둘리랑 붕어 조합 좋은데요 잘하는데요 둘리님이 팀플에 약간 팀워크를 잘 맞춰주네요 약간 조금 늦긴 했지만 이거 빨리 이거 헤드헌터 멈추고 헤드헌터 멈추고 버서커 업그레이드 해줘야되요 이거 엄청 차이 큽니다 체력 100이랑 체력 100이랑 버서커 스킬 쓸 수 있냐 없냐 차이 많이 커요 자 아직도 계속 못누르고 있어요 자 워스턴프 타우랜 자 시멘트 여기도 시멘트 했고 상대 기집 붙고 가면서 지금 들어가면 안되죠 지금 여기 괜히 지키러 갔다가 몰매맞아요 블림님 괜히 지키러 갔다가 몰매맞아요 그냥 빼는게 나아요 포기하고 돈 다 밀고 오 오 샌드위치 작전 아 근데 포탈 자 빨리 해야돼 빨리 와야돼요 빨리 자 제대로 싸워요 제대로 싸워요 길맛 길맛 빼야죠 빼야죠 타우랜 못 움직여요 어어 자 사냥꾼님이 대신에 테크합 빨라가지고 블러드러스트 자 이것도 몰라요 어떻게든지 어어 어어 타우랜 또 어없스 전사 아하 이거 이번에도 붕어님이 약간 캐디를 해야되는 상황이에요 아 와 이게 블러드러스트가 빨라서 사냥꾼님이 확실히 팀플을 하셨던 분이긴 하네요 빠른 테크를 해가지고 그 팀플의 한타를 극대화하는 자 타우랜 판다도 좋았고요 타우랜 뭐 지금은 죽었죠 돈 없고 자 여기도 그냥 돈을 넣는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거 와 근데 영웅이 다 죽어가지고 어어 이거 아무래요 아무래요 이러면 1대2 해야 되거든요 자 쉐도우먼트 삼날길도 죽었고요 오 되게 치열합니다 둘리님 붕어님 쪽에 유리한 줄 알았는데 둘리님이 거의 난타 당해가지고 다굴 당했거든요 불한테 그러면서 약간 조금 기울어진 느낌이에요 자 둘리님은 거의 끝났죠 영웅도 못했고 돈 다 밀었어요 자 이제 1대2를 해야 돼요 이제 붕어님이 캐리해야 돼요 잉구스 70 자 이제 여기 밀죠 여기도 끝내고 자 둘 이거 이거 붕어님이 캐리할 수 있어요 붕어님이 지금 엄청 세가지고 자 자 여기 가겠죠 이쪽으로 이미 스피릿타워 아 붕어님도 팀플 잘해요 자 한 명을 이쪽 치려고 하는데 스피릿타워 때문에 들어가기 싫죠 자 그러면서 여기 또 멀티 아 붕어님 좋아요 자 미스 멀티 지금 유일한 멀티 여기에요 아 둘리님 나갔나요 네 어차피 둘리님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예 방송으로 보셔도 되겠죠 뭐 그 누구야 여기 누구지 붕어님한테만 뭐 따로 안 알려주면 되겠죠 자 여기 워밀 있구나 나 자 지금 붕어님 캐리 느낌인데 자 멀티 자 얼마나 갈지 장기전 바라볼 거 같거든요 사냥꾼 인구 30 와인 40 70 여기 여기 70 여기 두개 합친 인구수랑 여기 하나랑 인구수가 같아요 자 과연 와인은 어떻게 와인 사냥꾼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이거 끊기고 시작하죠 일단 안좋아요 자 계속 빼는게 낫습니다 자 아 마나 번 임패이를 못쓰죠 임패이를 못쓰죠 대신 업그레이드가 아무것도 안되어있는 엔데드 팀 아 이거 막혔어요 이거 막혔어요 이거 막혔어요 막혔어요 어 이거 이렇게 끝나나요 야 전세가 이렇게 걱정이 되나요 와 와 이거 참 자 그래도 돌 돌아가요 와 사냥꾼 님도 확실히 팀플 유저는 많네요 샤먼 때문에 이게 브론저스트가 진짜 큽니다 아 승강하려고요 자 엄청나 이제 기방할거에요 네 우주방어 모드로 지금 가야되요 지금 아 크리트드 살릴 포탈이었는데 죽었죠 자 일단 오블이가 4기 자 버드 골랭까지 아 쎄요 쎄요 죽일 수 있나요 못죽이죠 못죽여요 어 리치 갔다갔다 뒤져요 자 넘겨줬죠 힐스 넘겨줬어요 자 코인 아 헛방이긴 한데 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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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어야죠 자 힐스 지키는 쪽이 과연 누굴지 지키는 쪽이 과연 누굴지 어후 어이 브로더스트가 역시 팀플이 최고야 힐스 천칠백이나 있네요 아까 부셔졌다가 다시 건설해서 여긴 말랐고 여기는 어쨌든 멀티를 두개 돌리는데 흠 이야 번야드 아 이 금강자리 번야드 짓네요 근성하면 또 부모님이죠 근성 부모님 자 오사 오사 레벨이기 때문에 무시 못해요 타이미그레이터 썼어요 근데 이 멀티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꾼 하나 보내법 한데 위스바나 보내법 한데 아예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렇게 치는데 여기를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죠 마이니가 한번 보내법 한데 잊은 것 같아요 안전하면 프리프션 다 같다고 낙으로 가죠 43 60 와인도 인구수가 지금 엄청 현재 경기시간 25분 지나갔습니다 25분 다크리출로 핀드 먹고 자 다크리출로 3천나는데 멀티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여기를 전혀 눈치를 못채네 여기를 왜그러지 자 금 한 2천까지 모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미안하게 천천히 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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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기 멋지다 아 이게 아까 트리가 아니라 어였네요 자 이제 알았어요 와인이가 이제 알았어요 네 이거 보고 놀라죠 3000 이상 캤으니까 디스로 부지락 후엄 후엄은 뽑았나요? 후엄은 못 뽑은 것 같거든요 이야 이거 아파져 아 블루더스 오엄이니까 진짜 개아파네 자 터네들 드디어 자 이 교전을 최선을 다해서 쌓을 수 있을까 여기 없을게 어우 정말 못리네 와 결국은 스읍 과연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 자 크리프트 전사 와 워스톰프 30킬로그 스탬프 결국은 끝날의 구인 와 세요 와 셉니다 와 셉니다 진짜 나올 것 같아